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리신 방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시작을 하죠 꽝꽝! 꽝! 이런걸 내가 잘하는데 음 나쁘지 않게 하이! 에브리 원 에브리 원 인... 인조... 위... 뭐야 인조이... 위... 그... 어... 위... 인조이 위드게 됐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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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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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임... 코리안... 좋아좋아좋아 가자 이제 재 한번 해보자 겸손한 본사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우와 이 로블록스 로고가 그려진 아주 불신한 회사는 뭐야 꿀버니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 빠지네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해주시구요 우와 로블록스다 제가 로블록스를 어떻게 된게 일주일동안 안했어 와... 허니군님 코아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보호탁드리면서 출첵 이거 높은데 올라가야될거같애 왠지 제가 보고 한 중간정도 올라갔다가 높은데 아니면 다시 내려가야되니까 일단 구름이 안오른거봐서는 뭐... 그건 아니거든? 화재? 여기서 화재가 날거같애요? 여기는 화재가 안나는 곳이에요 설마 본사에 화재가 난다는건 로블록스가 망한다는 뜻인데 설마 화재가 나겠어요? 자기네 지금 로블록스 로고가 그려진 회사인데 시나미 한표 시나미? 시나미일 수는 있겠다 시나미면은 그렇게 높은거 올라가면 안되잖아 어! 이신니코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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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방 저기 적은대로 들어갈게요 아마 지금 꽉 찼을거야 근데 왜 재해가 안뜨냐 보통 이제 이정도 되면 재해 떠야되는데 뭐야? 왜 다들 죽어? AFK가 뭐야? 버그판인가? 그런가? 제가 다시 그러면은 방을 이제 만.. 방을 만든 방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을 해가지고 적은방 들어갈테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아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추천게임을 해봐야지 어디에요? 지금 저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친구 추가 안되있으면은 저 친구 추가 나리곱게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일단은 강아지님 일단은 강아지님 불어오셨구요 강아지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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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잠깐 타 스트리머 쪽에 가봤는데 포인트 얼마나 모여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우리 몇 만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 야 몇백만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 야 깜짝 놀랬어 와 이게 역시 방송을 오래 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네 몇백만 포인트 와 어 놀이기구 타고 싶다 놀이기구 와 왜 죽었어 자 깔끔하게 무시 깔끔하게 무시 놀이기구 탑니다 놀이기구 타요 놀이기구 탑니다 놀이기구 이건 내꺼야 탈꺼야 탈꺼야 안녕 과연 뭘까 오늘은 듣밤만 해야지 아 제가 로브를 방금 깔았는데 아 그래요 친구 추가 나리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지 왜 불안하지 왜 이걸 타면 안될 것 같지 고스날이 있는 부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쇼 고스날이 있는 부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쇼 고스날이 있는 부분은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 고스날이 있는 쪽은 보증 보증 됩니다 근데 뭐야 맞죠 딱이지 딱이지 고스날이 고스날이 타기 잘했지 고스날이 굿굿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날이 피지컬 숨길 수가 없구만 잠깐 잠깐 날 밀어내는 것 같은데 밀지 마라 맞죠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고스날이 부족 맞죠 잠깐 죽을 뻔 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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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틀린 거야 됐다 와 살았다 죽었네 죽었다 다 죽었는데 아니 죽어라 하니까 죽었잖아요 이거 화요일님 때문이야 나는 피지컬 믿고 있었는데 화요일님 때문에 죽었어 책임져요 빨리 선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나리고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리고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치시면 돼요 대문자로 엘링크님 언제 오셨어 로켓발사 로켓발사 누가 로켓발사 시켜주실뿐 난 로켓 한번 타보고싶다 타러가자 로켓 로켓 타러가자 로켓 타러가자 로켓 타러가자 로켓 타러가자 로켓 타러가시지요 로켓 타러가시지요 로켓 타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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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이거 이거 짤려있겠구나 맞네 짤려있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안되려나? 이런식..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다 구아구아구아 원니니님 구아 안녕하세요 친구추가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나쁘지않근 2단점 이게 바로 2단점프 이게 바로 2단점프 이게 바로 2단점프 왜 이렇게 점프력이 높은거같지? 완료했습니다 오케 바로 친구추가하겠습니다 수락했어요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스나리 하고있는거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핫! 아 아깝다 아니 엄지님이 들어오셨잖아 엄지님은 뭐 제... 쪽에는 약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쪽에 강한 고스나리를 믿어보는 수 밖에 내가 아는 사람중에는 사람은 사람이 없잖아 제 쪽엔 약하셔 아이 이제 리오는 이제 최악체가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리오는 이제 예전에 그 집이었던 고스나리가 아니라고 뭐야 엄지님한테 털리고 나누 아 링크님 있었어요? 진짜? 자 이거 제가 예상해보건데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자 지금 비... 즉 저기 지금 불순한 비가 오고 있죠 불순한 구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되도록 높은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높은 곳으로 대피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기를 타주는 거에요 이제 산성비일 경우에는 내려가 있어야 되고 만약 홍수일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아 아는 사람 아닌가요? 아는 사람 아... 아는 사이가 아니고 친한 사이죠 아는 사이... 아는 사이가 아니고 친한 사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한 사이... 아... 감동적이었다 아... 감동적이었다 나도 어떻게 돌아올까? 뭘까? 바로 쟤가 뭘까? 어... 동원 선생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홍수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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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뭐 홍수라고 해서 위로 대피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없네 이거 이대로면 죽는데? 이대로면 다 죽어 아 이게 끝인가? 더 안 올라오나? 안 올라오네 무너지진 않네요 예시 참 가능하죠 얼른 들어와요 빨리 이... 아니네 이 튼튼한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튼튼한 건물이 무너지겠냐구요? 나리부적 맞죠? 잠깐만 잠깐만 이 튼튼... 오... 야오 와우! 호우! 야... 무너지긴 했다 근데 조금씩 좀 불안하긴 했어 다음에 뭘까? 다음에 뭘까? 이제 뭐 메시지가 안 뜨네 예전에는 뭐 어떤 제앰이다 대피해주세요 이런 거 떴는데 야 딱 봐도 올라가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발상 아 여기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구나 고시나리의 발상 올라갈 필요 있나? 올라갈 필요 있나?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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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화요인님 학원 화이팅 신고 신청했습니다 바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거 같애 왠지 높은 건물을 피하라고 할 거 같애 왠지 이거 지진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이거 바이러시네 바이러스네 최대한 사람 있는 곳에 대피를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구나 메로나 바이러스 좋아요 아니 저기 햄토리가 햄토리가 잘이셔 햄토리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야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 음 나쁘지 않구만 그니까 높은 건물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주 짱이죠 쩔죠 아 역시 제일 약하신 엄지님 엄지님이 다른 게임은 강한데 제외에 제외에는 약하죠 음 인정 어 패언니고아 안녕하세요 약한 게임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긴 마련이죠 로블 첫판이 고스나님이나 하는거라니 영광인줄 아세요 영광인줄 아세요 저 아무나 게임 같이 안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란 뜻이죠 안가졌다고요 버그 걸려서 아 진짜요? 버그 공포의 감옥 자 고스나리 제일 안전한 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아니 뭐야 벌써 안전한 곳을 알고 있잖아 그럼 딴 데로 가야겠어 나는 차별화 전략을 세웁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세울거에요 절대 감옥안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감옥안에 들어가시면 큰일나요 여기 못올라가잖아 끝이잖아 여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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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가 거기가 정답인가? 뭐야 이 사람 왜 죽었어 여기가 정답인데 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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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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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죽잖아 봐봐 고스나리가 진리였다니까 몇번 얘기해 봐봐요 어 엄지는 살아계셔 저기에 하지만 곧있으면은 곧있으면 날라가실 운명 아 이게 고스나리 클라스 맞습니다 감옥에 안들어가는 이유중에 하나에요 봐봐요 봐봐요 야우 봤죠? 이제 얘 뜬 애가 뭐가 오는지 모르겠다 그니까 뭐가 올지 모르겠다 검은콩니코 안녕하세요 맞죠? 참 쉬워요 그냥 건물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나인님 나인님 제목게임을 제목? 제목게임이라니? 아 저는 안뜨는데? 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충분히 깼어요 이거 여기까지 안오거든 안전 제일 안전 아 그거 한영 한영키 한영키 때문에 그래요 한영키 한영키 다시 누르시고 잠깐 최소화시켰다가 다시 최대화시키시면은 게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아니 구울신하지 않다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아니 스트리머가 이렇게 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스트리머를 안 믿고 어 과목 안에 들어가겠다 과목 안에 들어간까지 좋아 과목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어? 되게 불신하게 올라가있는 저 굴뚝 쫓아있는 굴뚝은 뭐지? 절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야 나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겠다 근데 올라가 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건 건물 안쪽에 있어야 되나? 살송빈 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스팀을 밑자름을 챙기는 이유 맞아요 믿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골슈교를 창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골슈 여러분은 날이꽃 합치면 골슈나리 봐봐요 봐봐요 이거 이제 날라갈 것 같은데 건물 건물이 약해서 이 건물이 사이사이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신은 아니에요 엄지님은 신이 아니에요 여신이란 뜻이죠 어 아 벽으로 한국어 안 떠 아 진짜요? 우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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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길렀다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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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 반이 날라갔어 지붕에 반이 날라갔어 야 이건 방법이 없다 여기 여기 벽에 달라붙일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슈나리는 벽에 딱 붙어가지고 매미처럼 생활하고 있는 결과 자 절대 죽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났다 뜻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죽지 않아 골슈나리는 죽지 않아 봤죠? 골슈나리를 따라왔어요 제 쪽에서는 골슈나리를 따라올 자 없다 진짜 습는거 뭐 이런거 되게 잘해요 자 게임추천도 슬슬 받아요 혹시 이 게임 한번 같이 해줘요 라고 하시는게 있으면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FPS는 좀 어려워요 이건 뭐지? 아하 이 불신앙이 생긴데를 어떻게 갈거냐면요 봐요 이렇게 올라가서요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어디로 떨어질거냐면요 여기 어 잠깐만 여기로 아 젠장 반피 나왔다 젠장 여기 딱 좋다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뭘까? 왠지 이런거 봤을때면은 시나비 같은데 아니네 지진이네 여우 여우 역시 내가 건물 위로 안올라가는 이유 여우 산들님과 안녕하세요 자 춤추어 춤추어 자 춤추어 고스날이 함께 춤을 오케이 오케이 컴온 야오 택차코 고스날이 함께 춤을 어 제빈 뭐야 왜죽지 오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smiled 건물에 맞아서 중인거구나 자연재해... 아 진짜요? 저보다도 고수가 계시다고요? 그럴리가 고수나리가 고수라는데 아 그래요? 왜그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살아남았죠 야 마지막 마지막 요동치는거 봐봐 마지막 요동치는거 봐봐 마지막 요동치는거 봐봐 있긴한데 뭔데요 끝 끝이 아니네 어 소드딜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놓으시면 구독 한번씩 불러주시 네 눌러주시구요 불러달래 눌러주시구요 오프닝 새로 하나 팠어요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원신으로 만든 오프닝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진짜요? 보드게임은 제가 저기 그 뭐냐 모마에 대한 아주 안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방송 진짜 라인업으로 켰는데 키자마자 랭커들어 가입하자마자 랭커 랭커되있고 주사위 두번 굴리니까 파샘되있고 저요? 저 원래 고수날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력이 한정적으로 고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수날이라고 지은 겁니다 왠지 건물 안에 있으면 안될거 같애 왠지 건물 안에 있으면 안될거 같고 트랙터가 지금 지붕이 뚫려있는거네 타고 이동할 수 있나? 가자 쓸쓸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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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된다 유아 위험했다 아우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네 Uhm 한 대 한 대 맞으면 한 대 딱깍 맞으면 죽어요 저 이제 Kate databases 와 진정해 와아 진정해 아 되는거야 자 트랙터 타고 방심했어 저 이미 알고 껍 seulement 탔습니다 30일 만 Superior 아 젠장... 여러분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됐는데 유튜브에서 이 모습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가득하구나 고수나 닌님 죽으셨다 그러니까요... 죽으면 안되는데 말이지 룰루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오 엘린클이 다시 오셨네요 잘하시네요 고수나리가... 게임 스트리먼도 게이미아도 잘해야죠 뭐지 왠지 현리님들 살아남으신 것 같은데 아 안할래 그러면 나락 싫어합니다 나락이란 단어 별로 안좋아합니다 나락이란 단어 별로 안좋아해요 야 오늘 유튜브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는 화제다 딱봐도 화제인 것 같아 난 멀리 있을래 그냥 아 화제가 아니네 화제가 아니다 화제가 아니다 이거 그거다 메테오다 메테오다 오케이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거 메테오 메테오인데 딱봐도 누냥 누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자 가자 저기 불신한 의도로 만나는 두 분이 있는데 안되겠어 뭐야 왜 안가져 나 뭐야 나 나부터 당했어 나 뭐야 왜 나 쪽에서부터 시작했지 오타쿠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 젠장 나부터 당했어 나가려고 했는데 안나가졌어 음 나쁘지 않구만 바깥에만 있으면 충분히 사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와가지고 제가 못 산겁니다 어 저기 꼭대기 있는 사람은 죽겠다 잘가요 야 머리하고 몸이 분리됐어 어 엄지님하고 엘리크님 위험해 안돼 뒤에서 오고 있어 엘리크님 엄지님 위험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저기 회전하는데가 제일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도망가요 네 저기 하얀색으로 회전하는거 보이죠 저기 중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저쪽 안쪽으로 가세요 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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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아 젠장 예 예 씨에스더블유님 이미 체험에 입장하셨습니다 오케이 잘하지 곧씨날이 덕분인지 아세요 곧씨날이 덕분 나는야 우와 위에 뭐가 붙어있는데 대한민국 붙어있는데 어 야 딱 봐도 떡락할 것 같죠 지금 떡락할 것 같죠 저는 이 건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높은 건물 올라가면은 지금 죽는 그거 같기 때문에 아 진짜요? 껐다 커버 시켜보시는게 예 어떤지요 자 잘 가세요 여러분들 잘 가세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되요 지금 곧씨나리가 등판합니다 멋있죠? vip 니코아 안녕하세요 뭐지? 어 일났다 일났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자 잠깐 올라가야 된다 야 일났다 일났다 올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일났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흈후 아니구나 이거 그거 구나 나 깜짝 놀랐네 나 그것mbre 빛나는 셜러 안멋있어요 뭔소리에요 고시나리가 먹배면 시첸데 오우야야야야야 걸릴뻔했어 바이러스 걸릴뻔했어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시나리가 크림이됩니다 유튜브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분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새로운 오프닝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버그로 승리한건 승리가 아니다다 네 버그로 승리한건 승리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시나리 고시나리는 고시나리 방송 떡상중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시나리 떡상중 언젠간 200만 200만 유튜버 및 스크리머가 될거기 때문에 떡상 아주좋아요 이동버그 오후닝 후옷 진정 오히려 구독자가 줄었는데 젠장 누구에요 일부러 구독침키 하는 사람 누구야 자수에요 공포의 감옥 아시죠 여기는 안전한 데가 딱 있다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감옥 들어가면 안돼 절대 다들 지금 호기신분은 감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돼 아 그래요 보시 구독도 할 수 있어요 백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127연속 야 멋진데 지금 그 출석체크 누가 제일 많아요 연속으로 127연속보다 더 많은 분 계실 것 같은데 31연속 응애 이제 메테오 떨어집니다 메테오 메테오 떨어져라 떨어져버려 메테오 응애 메테오 떨어져라 뭐지 왜 집 왜 후심이 올라오는 것 같지 물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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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올라온다 야 일났다 일났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일났다 이거 일났다 감옥 처음 들어가봅니다 네 아니네 물 야 물인줄 알았더니 물이 아니네 불이었네 그럼 나 여기 있는게 맞잖아 물인줄 알았어 나 수심이 높아져가지고 물 여기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제일 안전 자 잘 가세요 나 물인줄 아는데 불이었구메 뭐 가끔가단 이런 실수 해도 되죠 너는요 벙거벙 나는요 벙거벙가 햄토리 거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이거 충분히 이겼어요 네 이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안좋다라는 거를 지금 몸소 체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야 저분 야 아슬아슬하게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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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어 소용이 없어요 음 역시 저기가 제일 안전했어 무지개 놀이기구 뭘까요 아 이거 타는거구나 자 참고로 이번에 이거 안타겠습니다 곱수는 이거 탈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있으면 돼 저거 탔다가 한번 죽어가지고 자 다들 타세요 네 타세요 네 타세요 다들 타셔봐 난 여기 있을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곱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성엔 곱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동화시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리고시여 진출해 주시면 바로 제가 시작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게임만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수나리 말이 맞아 이거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저거 놀이기구 터진다고 이제 산성비로 놀이기구부터 터진다 놀이기구부터 터진다 놀이기구부터 터진다 에너지 다는거 아니겠지 얘네들이 달고 있잖아 왜왜왜 얘네들이 달고 있잖아 왜왜왜 자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도시나일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도시나일이 죽지 않습니다 야 도시나일이 죽지 않아요 네 차 남았어요 아 좀 위험하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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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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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악 죽었다 들어가기구 아 죽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 드려야 다음에 안 죽지 골슨 날이가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 이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골슨 날이를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아이고 아 모르는구나 참 밀지마요 랩랩랩 밀지마요 아 젠장 엄지님이 살아남았네 판..판톨님이 누구시지? 왜요 독도님 독도님 왜왜왜왜 우리 독도님 왜 울어요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 판톨님이 링크님 아 그렇구만 저희 또 구름이 있잖아 자 이번엔 엿발상으로 가겠습니다 구름이 있으니까 이 구름이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가줘야된다 라는 마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줘야된다 자 골슨 날이 떡쌍 골슨 날이 유튜브도 떡쌍 방송도 떡쌍 이게 바로 골슨 날이의 위대함이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안죽어 블랙힐러니고아 안녕하세요 떡쌍 잠깐 왜 토네이도 하는데 밖에 있을걸 진짜 망했다 떡락하겠는데 떡락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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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오지마 오지마 자 골슨 날이가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인가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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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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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그래 저리가 자 떡락이 될 것인가 떡쌍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 구독 눌러주는 소리가 들려 나는 떡쌍을 떡쌍을 해버렸어 왼쪽 저까지 제가 아프지 같다 음 아프지 않구만 Allison remains 온암죠 역시 주인공 역시 나 왜 대머리야 ㅜ 이것itter 몰라요 괜찮아요 네 언젠간 까악도 잠깐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다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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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으흥 으핳대 본반 떡나기 대머녀 ш 하 아 떡상으로 이어질줄 알았는데 떡락이 돼버렸어요 아 젠장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잘 남았잖아 빡빡이 엔딩 젠장 여러분께 이런 엔딩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대입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구독 많이 눌러줘 고스나리 어 힘 많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구독은 고스나리에게 힘입니다 다 고스친축 되어있다 호우! 이거 왠지 불신한 의도를 가진 이 집은 뭐지? 왠지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듯이 있는거 같은데 점프력으로 내려가면 못올라가지 나는 야 방가방가 이거 왠지 바이러스 같지 않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해소 드릴러님? 아 진짜? 자 고스나이는 잘 남습니다 자 다 놓겠습니다 네 고스나이는 잘 남습니다 보세요 어떤건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산다 라는걸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오 메테오죠 고스나이는 무조건 잘 남습니다 안죽어요 이게 견문색으로 다 박힐 때문에 예 죽지 않아요 아니 아니 움직이면 안돼 나 움직이면 안된다고 이 자리라고 이 자리야 안죽는 자리라니까 무적이죠 네 고스나리라고 쓰고 무적이라고 씁니다 네 절대 죽지 않아요 이 자리에만 있으면 무조건 죽지 않습니다 보증합니다 메데오가 여기에 직방으로 떠질리가 없어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진짜 여기가 안전하다고 여기 안전하다고 방금전에 죽은거 봤잖아요 지금 왜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고발 씨보라고 씨보 고발 씨보라고 옮기지마 옮기지마 여기가 제일 안전해 그러다 샨들린이 돌아가신다고 맞아가지고 그러다 샨들린이 돌아가신다고 아 네 포인트 치시면은 추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전지 안녕하세요 우츠네입니다 팔로우 하셨으면 고스나리의 격뎅입니다 유튜브 닫고 싶어요 유튜브를 구독하면 눌러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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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오오 노래 부르는 부광객님은 고하 안녕하세요 이베이드 이베이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베이드 뭐지 무슨 게임이지 이베이드가 무슨 게임이죠 네 넥스트 이베이드 내 이베이드 나 딱 닦아먹었어 올려놓고 바로 리셋돼 버려 어 뭐냐 머리 리셋돼 버려가지고 닦아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알거 같아 아 오케이 지금 얘기하니까 알거 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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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스피드 빨라지는거 그거네 스피드 빨라지고 뒤에서 잡는거 그거네 봤죠 건물 밖에 있어야 돼요 건물 안쪽에 있으면은 다 죽은 모습이라구요 정말 불신하나 집 봐봐요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아 위험해요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 멀리 있어야 돼요 낙함을 조심하시고 네에 동원소수님 말씀하세요 집이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잠깐만 잠깐만 집이 무너지지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여 이거 위험해 기참 어떻게 하죠 고스날이 침투하시고 고스네가 하고있는 게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판 끝나고 추천 게임 그럼 이베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네 고스날에게 큰일이 됩니다 자 자퇴 홍보를 해야되요 이제 퀸작권 괜찮죠? 뭐 퀸작권 있어요? 이베이드가? 여기가 제일 안전하구만 잠깐만 잠깐만 왜야야 왜왜왜왜왜왜왜왜 뒤로가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아아 진짜요? 잘 사지는 않으시나? 어쨌든 이제 이베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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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이거 만들 수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자 오름찰숨 해가지고 한 명 있는데 들어가서 어? 플레이 그래 이거 맞아 이거 달릴 수도 있어 내가 알기로는 해피는 재밌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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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이거 그냥 달려지는거였구나 이게 시프트 돌면 달라지는게 아니고 그냥 달려지는거야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와요 달리기 없음 젠장 이거 달리기가 없어 자 어디있을 까요 렛츠 고 깜짝이야 놀랐네 여기 있으면 차려주겠지? 네 오 깜짝이야 놀랬네 아니 저 살려주러 왔군요 미안 저도 죽었어요 네 금강미이코야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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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 뭐지? 스킨 중에 방랑자가 있는데? 스킨 중에 방랑자가 있는데? 찾으려다 죽었겨 이런 죽었다 생존시간 22초라니 야 어몽어스 아하 뭐야 다들 돌아가겠잖아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빨로와 시작해 고스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기에 유튜브 구독과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포인트 쓰시고 게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포인트는 500포인트 저기 보시면은 노블러스 게임 추천합니다 써주시면은 몇판 하다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까지구나 아쉽지 몇판은 해줘야 몇판은 해줘야 어 그 이제 아 이베이드 잘했다 라고 이제 말소리를 듣죠 맞아요 공게임도 괜찮고 뭐 이것저것 게임 다 괜찮습니다 저기 그 뭐 이상한 방탈출 이런거만 아니면 돼요 막 FPS라든가 이베이드가 아니에요 해피해피 호해피에요 아 진짜 달리기가 없어 달리기가 없어 달리기가 없으니까 스피드감이 안살잖아 우리사이라니 이 사람 누구지 탭보시면 레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탭 눌렀어요 탭 눌렀는데 그때문에 여덟 명이 최대인 게임 가능 쓰읍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네 어 햄피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오오 슈퍼 화장실 포위공격방어 뭐에요? 채팅창 창이 뭔가 바쁘네요 좋죠 채팅창이 바쁜게 좋은겁니다 스크리머 입장에서는 채팅창이 쉬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주 좋은거에요 좋은 자식입니다 지금 톨렛 야우 자 플레임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저기서 저기 나오니까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 일단 도망가는거야 쟤네들이 더 빠르다고 왜그러지 누구야 왜 울고있어 왜 울고있습니까 왜 울고있어요 라운드 시작 오 깜짝이야 싸닉 싸닉이다 싸닉이다 새찌 싸닉 어 마이갓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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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이 막야 될거같은 싸닉 싸닉 도망쳐 도망쳐 지금 아무도 안오고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제가 안내해드릴께요 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가요 가자 아이 부강립 삼천 캐시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돈을 써주시다니 저번에 오천원에 힘입어 삼천원도 잠깐만 누가 오고있어 오고있는게 아니고 누가 돌아가셨구만 돈을 돈으로 매일 아이씨씨도 감사합니다 제가 살려드리러 갑니다 살려드리러 갈게요 우와 살아났는데 머니머니머니 와우 맛있는거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이 들어가서 기분이 매우 좋은데 목하나 떨어졌네 잠깐만 뒤에 오고있는게 싸움인거 같은데 포인트 많이 모아서 고스나리 맛있는것도 사드릴테니깐 포인트 많이 모아서 고스나리 맛있는것도 사드릴테니깐 포인트 많이 모아서 포인트 쓰세요 여기 몇몇몇분은 사 드셨습니다 왠지 여기 싸니기 올거같애 온다 여기 되게 길다 도망가 무조건 도망쳐 맞아요 금융치료는 고스나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올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많이 도망가줘야돼 근데 왜이렇게 길어 여기 야 이거 진짜 현실학교에서 이렇게 길면은 진짜 욕먹는다 학생분들한테 이동수업할때 이동수업할때 이렇게 긴거리를 가야된다고 하면은 진짜 욕먹는다 길이 없구나 일났는데 이건 컨트롤이 좀 필요할거같은데 자 남자랍게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가는거야 가자 아 진짜야 벌점만 먹어요? 이런 옛날엔 말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아 진짜야 벌점만 먹어요 쟨 누구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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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대난게 접니다 아 진짜요? 오오케오케 아주좋아오 아 뭐야 저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얼른 도망쳐 방금 전에 싸닉을 봤어 근데 노래 부르는 부강님이 아까 뭐 리듬게임 어쩌쩌 얘기하셨던거 같은데 맞나? 일단은 가장 긴데를 도망 도망 가장 긴데로 가야되요 도망가야되 지금 뭐야 다들 뭘 드시면서 가시는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누가 오는줄 알았네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아하 그렇구만 이게 바로 이제 스트리머 이제 유명한 스트리머분들은 진짜 실틀머시 올라가죠 부스터 고스나이도 유명해지고 있나봐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뭐지 왜이렇게 빠르지? 저분은 왜이렇게 빠르고 난 왜이렇게 느린거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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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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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보지마 도망가 뭐야 저기 뭐지 뭔가 방어막 있는데 저도 들어가게 해줘요 아 점프하면 다님이 더 빠르다 뭐야 호우 어 Пока 오케이 Let's go 이거 안뚤리겠지? 안뚤리겠지? 뚦려? 와 다행이다 오 mattered 앗 미안해 도망가 도망가 cile 살려줘 감사합니다 살려줘요 와 AAA 야AA 누구에요 야 어... 죽을... 기절한 스트리머를 들고 도망쳐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좋습니다. 살려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뛰어! 뛰어! 뛰면서 가면 빠르다. 오, 확실히 빨라. 확실히 빨라. 오, 확실히 빨라. 우와. 확실히 빨라. 따라 잡히네. 이렇게. 어... 유냥냥이 잘가요. 마음대로 그냥 뛰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볼수나리가 원래 이런 스피드 게임을 굉장히 잘하죠. 스피드 있는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지? 자꾸 죽는가? 어, 깜짝이야. 놀랬나. 어, 놀랬나. 볼수낸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진다. 산들림이 들어가셨구나. 오, 깜짝이야. 어우.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일 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팔로우로 깜짝 놀랬네. 이게 바로? 피지컬. 글쎄요. 모르겠네. 오케이. 젠가, 오케이. 이거 한 판 더 하고 젠가 가겠습니다. 한 판 더 하고 젠가 갈게요. 잠시의 판은 해줘야. 어, 그래도 이제 아, 이베이도 재밌게 했다라는 게 이제 딱 나오죠. 자, 이제 좀 아실아실한 연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게임 신청... 아, 리듬게임이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은데 리듬게임 전에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안되더라고. 쇼드딜러님이 뭐했지? 다시 한 번 남겨줘봐요. 쇼드딜러님이 뭐했었지? 뭐 하긴 했었어, 쇼드딜러님이. 뭐야? 왜 총이야? 도망가야겠는데? 총을 왜 쏴, 총을 왜 쏴, 잠깐 총을 왜 쏴. 총을 왜 쏴, 총을 왜 쏴, 잠깐만. 아, 맞아.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슈퍼 토이넷!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푸나펑을 바랬지만, 푸나펑이 안 돼요. 그게, 저는 하고 싶은데 되질 않더라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지금 적, 적한테 달려든 거야? 적한테 달려든 거였어? 아, 자, 여러분들, 저도,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구아구아, 노예님, 오셔와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돌아가셨죠? 위험해. 아, 난 이제 죽겠어. 죽겠어. 아, 아,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아아아앙 암 돼에에에에에에엣. 죽었어요. 자 끝까지 살아남아요 음 다들 여기 계시는 것 같구만 네 이쁘다 아이고 이런 엘링크님 엘링크님 살려야돼 이렇게 드는게 드는게 참 우우 참아 맛있어 좋아 여기는 댄스 타임이네 누구는 지금 총때문에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댄스 타임을 죽이고 있단 말이야 아 진짜요? 아 노혜님 수고하셨게 아 노혜님 아니고 렛렛님 수고하셨게 잘자요 아 진짜요? 6년을 했다고요? 끝 자 이번에는 우리 아 누가 추천했죠?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톨렛 쇼화장식 포일공격 방어 방을 만들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고시나리 천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맞춤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오케이 해주고 자 바로 방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일단 8명이 최대기 때문에 뭐야 0포인트인데 뭐 없어 나는 그냥 시작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디펜슬 같긴 한데 일단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넵 고바스로 바꾸면 좋을 때 누구에요 고바스보 뭐 샌드박스가 보였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콤밋 뭐야 나 지금 뭐 이상한 것 중인가 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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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잠깐만 빛이 가운 이것도 유저에요? 야 위험하다 하드 갈게요 뭔지 얘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얘 왜 뭐 이게 어디로 공격하라는 얘기야? 남자는 하드가 맞힙니다 아니에요 굳이 하드가 아니어도 되지 분명히 저걸 먼저 공격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뭐야 뭘 뭘 뭘 뭘 뭘 뭘 어떻게 하라는건데 아니 뭘 어떻게 하는건지를 알아야 알아야 하지 아 변기한테 쓰면 되는거였어요? 아아 그렇구나 몬스터한테 쓰는게 아니고 변기한테 쓰는거였구만 좋았어 변기를 찾아야겠어 좋아 어딨어 변기 변기 있다 변기 저기있다 이런 변기같은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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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디어 1캐시가 들어왔다 왜 나만 따라오는거하지? 코인 모이면 성쇼면 되요 오케이 왜 나만 따라오는거같이? 잠깐만 유저 맞잖아 컴퓨터가 아니었잖아 뭐jayommt 네가 가보고 싶어 토킹 앞으로도 이렇게 아.. 음. 요제 제거는.. 어..둔이 없는데. 야 다 돈이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뭔가 그렇게 재밌진 않네 예 뭔가 아 이거다 라는 게임이 아닌데 병기들이 합체하고 있어 제가 살려드릴게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저 살릴게 있어요 뭐야 왜왜왜 나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네 된장 거의 다 살아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다른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 이거다 하면 재밌진 않아 일단은 찍먹을 해봤으니까 다른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아마 뭐였지? 자아 어딨냐 쟨가 어딨어 쟨가 어딨어 그냥 쟨가 치면 되나? 쟨 자가 아니고 쟨가 아 내가 했던거와 좀 다른거 같은데 이거 막 이건가? 그쵸 아니죠 뭔가 이상했어 딱 딱 보였던게 있는데 오 나이다다 개인신 임팩트 짭이네 잠깐만 쟨가 그냥 쟨간데 뭐지 없어졌나? 아 아 블록 아 블록스엔 오케이 링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 앤 드랍스 아 드랍이구나 비공성 무료입니다 뭐 아닌데? 내가 찾던 게임이 아닌데? 없어졌나? 진짜? 내가 했던 게임이 여기 뜨잖아 원래 내가 못찾고 있는건가? 아 왜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프롭시네 자 들어오시지요 이거야 맞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래 이거야 짭두이님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여신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용사 부족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용사 예 많이 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시군 여신님 뭔소리에요? 예 자 자 가운데로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왜 안들어가는거야 가시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여신님께 만난게 해드리기 그쵸 이게 바로 예 용사 부족 인 이 상황에서 제 용사님 만들어드렸습니다 맞아요 고발스마이 아 쇼드릴러님 감사합니다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아 아 시참 제 아이디 나리고시 친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친구 추가하고 제가 하고있는 게임 같이 따라 들어오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에요 여러분 네 유튜브 구독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이 방송은 유튜브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재밌는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뭐지? 뭐야 이거 은근 재밌어요 맞아요 은근이 아니고 확실히 재밌어요 고스나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네 나리 고스 고스 GHO가 빠졌어 오 어 어? 맞아요 어떻게 디코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디코 들어가고 싶습니까?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네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어 나다 나다 자 용사가 이렇게 부족한 이 시기에 저는 용사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 많은게 좋죠 뭐 다다익션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들어와요 가요 잘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놀랬죠 보그 거주 오 진짜요 봤죠? 어 뭐야 안죽네 여기 그래서 엘링크님은 없애버리기 으 으 으 으 으 오늘도 용사가 될 수 있는 권화를 주세요 봤죠? 흐흐흐 이렇게 해서 한명 더 용사님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고요 이제 끝났죠 이제 그 닉네임이 쉐랑이.. 뭔소리에요? 아이고야.. 아이고 오셨군요 나리님 근데 디스코드 마이크 끄고 있으면.. 네 근데 엘링크님 목소리 잘 들린다 되게 예전에는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몇 분 물어보고 있었는데 잘 들린다 이제 아 근데 나리님 디스코드 마이크 꺼져있어 아 디스코드 마이크 꺼져있구나 잠깐만요 일부러 꺼주시는 거 아닐까요? 방송소리랑 다는 좋지?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 켜놓을 수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 저희 그거랑 그거랑 다르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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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골스나리 심리전 심리전 과연 심리전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골스나리 골스나리 과연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오오agens experience 네 okus 바로 침 True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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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바로 심리 passenger 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들 갑자기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안되겠구요 수락 다했어요 수락 다했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아 이게 안되는구나 병사각도로 1위를 올려야겠구나 아 젠장 끝났다 아 끝났다 돈으로 매수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돈으로 매수를 하시다니요 퀸 표현을 부드럽게 골씨나리에게 기부를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런걸로 이 사람 얼굴이 넘머니 예아 부강이님은 킬리타가 뭐에요? 저요 이상한 파란색 헤일로 달린거요 예 이상한이군요 예 레드미스트 로벅스 기분 가.. 로벅스가 뭐에요? 뭐야? 뭐야? 잠깐만요 원신에는 원신에는 그게 있잖아 뭐라고 하지? 원석 원석이 있는 망가 창세의 결정 아 창세의 결정? 창세의 결정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예이님 모습 너무 무서워요 어 그니까 어 그냥 구걸 중이에요 아 구걸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아 누가 로벅스 달라 했어요 근데? 로벅스 기부 가능하냐고 지금 채팅에 있네요? 로벅스 기부 가능함이 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까가 아니고 그냥 구걸하는 애에요 그니까 드리는거는 예 현질 드리는거 아니 함부로 주지마요 그럴바야 고시나리에게 비트 한 10비트 정도만 주세요 선생님 저처럼 3000원을 후반하십쇼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아 여러분 시간 투자해 준건 어딘데? 어? 고시나리고 오히려 드려야지 어 나 거 걸렸어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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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좋은 요인님이잖아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XXXZXZX님은 누구세요? 이분 지금 처음 오신분 아마 저기 짝뚜이님이실거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가 친척 방금 하고 들어오신거거든요 맞네 우와 대찐님이 끝까지 살아남았어 원신해야 하는데 어 아직도 리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원신 천천히 해요 이? 그날에 아직 폰타임도 다 못 미뤄는거에요 리크는 다 했는데 그럼 평판 하는거에요 아 평판은 주말에 하는데요 평판은 주말에 이 사람 네 어차피 일주일안에 한번씩 하면 되는거잖아요 지금 해야죠 그러면 내일 마법고 나오는데 잘가요 끝났다 이겼네 아 아니요 그 또 있지않나 저기 노래 아 노래님이 하셨나 예 제가 제가 신청한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뭘 추천했는데요 컴밴 워리어즈요 컴밴 워리어즈요 이거 뭐죠 아주 재밌는 싸우는 게임입니다 아 싸우는 게임 재밌어요 오케이 허니군님이면 믿을수있어 아니 판다님은 왜 안오시는거야 네 판다님이 제 수호천시가 판다님은 왜 안오시는거야 보바스보를 외치게 하고싶은데 판다님이 에? 어 보바스까지는 외치셨거든요 판다님이 아 근데 보까진 안 외쳤잖아요 네 내려갈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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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있네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이게바로 고수플레이 이게바로 고수플레이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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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죽으면 throw your friend 머더 미스테리2 해보셨나요 머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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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요 포까지 다했어요 포까지 누가 떨어지셨 다 끝냈어요 네 유튜브 보시면 다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미미기에요 그건 미미이고 그건 미미기요 아 미미기구나 네 머더는 뭐지 머더 그 엄지님이 잘하시는거 아 저는 그 거미랑 총있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고수가 그 트롤을 가지고 링크님 죽였던 몰라요 저 트롤한건 기억이 안나시죠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 어이씨 하하하하 봐봐요 왜 저한테 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허니군님이 열받으셨 바로 죽인거잖아요 다 이겼다 어 웨터원생님 권신하러 갈려 했는데 이거 트롤는 맞잖아요 트롤은 맞잖아요 고수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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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강님이다 오 금강님이다 오 금강님은 빡센데 금강님이면 뭐 기본이죠 예 기본으로 피해줘야지 대한민국 오 저사람 이상한거 날려요 저사람 이상한거 날려요 오 오 오 금강님은 피해줘야됩니다 오 예입니다 예 예 예지마요 아 아 저사람 총 날려요 아 뭐야 왜 밀어요 고마트북은 위에 있어요 고마트북은 위에 있어요 안죽죠 안죽아요 고마트북은 위에 혼자있는게 고수에요 왜 이렇게 밀리는거 하지 죽는다고요? 그럼 잘 오케이 이꺼지 야 봐봐요 고수에 죽으라고 하는 사람 다 죽었다 지금 의도치않게 다섯명이나 다섯명이나 죽었네 고수에 죽으라는 사람 다 죽었구만 아 이게 바로 정인을 승리한다 네 고수나리가 정이에요 짠 이거는 이거는 좀 선을 아 젠장 선 선 선 선 안쳐도 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어휴 아니군님 스테이터 이름을 모르니까 짝뚜이니 유튜브도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유 유튜브 권우성 엄지님은 사라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주소 그대로 들어가셔서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엄지군주님 어디가셨어 엄지군주님 지금 그거 하러 가셨어요 저기 부모님 그거 끌려갔다고 아이온? 아이온 하러 가셨어요 왜 이렇게 높이 날아가 초반에 자연재해 그거 할 때까지만 어디 있으세요? 네 자연재해 할 때까지는 덤을 봤는데 덤 덤 헬스문이다 감사합니다 아이온 오케이 회복 402명 다시 회복 아이온 아 편집을 해야되는데 아니 가리지마 아 Cauchy 아 아 아 무서웠다 sid uden 아 이거 죽었대 아 이건 컨트롤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골스나리라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골스나리라면 컨트롤이 가능해요. 와... 맥없이 날라갑니다. 이건 선이 지급합니다. 그루나이크! 누구세요? 저군요? 디지코드를 희가 디지코드로 저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좀 높네? 좀 낮네? 네! 젠가게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술래가 됐을 때 용사님을 만들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야 이거 봐요.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이거 죽는다고 돼있지? 뭐라고요? 나린님 트롤을 보여드린다고요?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컨트롤. 장애 온난. 장애온난. 멘티슨이 코어 아니야 저요. 으아호.. 으아아악... 저희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골스나리 선수 3G 나웃. 젠장 죽었죠. 더블큐리에 이래! 3G 나웃이요 이 전에. 어 왠지 아래쪽에 있는 캡슨으로 돌아가실 것 같잖아. 아! 저 한명 치유가 맞았습니다 거의.. 거의 뭐 데드볼 너무 멀리 갔나? 투수가 지금 장애옵론 여기 있니? 수수 이걸.. 가리지마! 흐흐흐 아니.. 방가방가 햄토리가! 깔려 죽었어 점프 왜 했어요? 점프 왜 했어요? 점프 안 했으면 찾았을 것 같은데 왼쪽 그.. 왼쪽 그.. 바깥쪽 왼쪽 바깥쪽에.. 저거 햄스터 사진 찍고 싶은데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안 찍긴 했는데 제대로 안 나와서 아 그래요? 아니 몇 코드 아니면 가려야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원상인님 안녕하세요 골신아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골신아에게 그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한 번씩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추가해주시면은 바로 게임 같이 가능하십니다 나리고스 신축해주시면 됩니다 디코드 있구요 어 잠시만 뭐야 방금 유튜브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구요 저 햄스터 멀리서 보면은 그.. 연어 회 같아요 어떻게.. 나랑 비슷한 신가 그랬지? 네 어 햄스터 여기 있잖아? 잠깐만 저 햄스터는 뭐고 이 햄스터는 뭐야 저.. 저기 위에 있는 거 어.. 염체? 저거는 그.. 초밥이에요 초밥 탈피했어 탈피 탈피 그 벌레가 탈피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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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저.. 바깥에 있는 거는 유부 주방 있고 이거는 그냥 햄스터에요 이란 아 어? 대찌님이면 불안한데 셀버처럼 맞추려 하지 말고 대찌님이면 불안한데 금방 죽을까봐 아 그렇다면은 상남자적으로 해야겠다 그쵸 상남자적으로 해야지 나미님처럼 한 번에 셀버 틀려 하지 말고 야.. 대찌님 대찌님 살아났나요 어? 진짜 저러면은 그말 단신 좀 터지는데 잘하면은 깔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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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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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되죠 유튜브 구독이 되면은 바로 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어.. 잠만 이거 잘못 맞추면 끝나거든요 여기 나 운에 맡긴다 여기 들어와서 구독하시고 구독 확인되면은 바로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어.. 아래에요 핵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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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막 들어와 주시 되고 제 아이디 친추 했나요? 네 친추했으면은 제가 아이고 에헤이 내가 대찌님 이럴 줄 알았다 선 선 선 일안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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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님 우리 샤라우슨 대찌님 욕하는 사람 누구야 다나와 내가 없애주겠어 요이님 요이님 왜 죽으셨어요 요이님 원래 시선 떨어졌나봐요 지금 반이 지금 약간 느껴졌나봐요 바람바람바람 아니 저 사람은 일부러 죽는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대찌님한테 죽기 싫어서 일부러 죽는 거 와 맞을 뻔했어 우와 이거 죽을뻔했다 야 이거 이거 일날뻔했다 야 이거 깔리겠는데 잘못하면은 와 와 나 죽었어 안녕하세요 나 디코 깔려 죽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야지 인증 아니 괜찮아요 그냥 구독 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게 인증이죠 뭐 형님의 흠지가 저예요 아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구독 인증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관리자 두 명이 지금 여기 살아나고 있어 그 안내가 아니구요 위험하다고? 신경만 해주면 되요 자 지금 신경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식에 맞춰서 얘기해 주셔야죠 지나가던 이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그니까 올려주는 두 명이 지금 여기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왜 하필 그 사람들이에요 뭐하라 김배치? 어? 이겼어요 끝 김배치를 이겼다 햄토리님 당신 너무 나는야 반가 반가 햄토리 어허 나잖아 아이고 오늘도 저에게 보내버리시는 관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용사님 되실겁니다 여신님 만나라고 싶으시면 고시나리 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신님 만나기 전에 죽으면 여신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럼 시작부터 두 명이 시작부터 두 명이 위약감으로 죽었어요 전부다 와우 위약감로 죽었는데 여신님한테는 안 갔대요 자기가 나리야! 나 선치를 죽었다 이걸로 맞추냐? 기코오오오오 여러분들 떨어질 준비하세요 이제 나리님 한 번에 없애거든요? 저사람 쫄 보여서 한 번에 없앤 맞출 수 없고 내 힘 딸려서 저사람 내 힘 딸려서 한 번에 없애거든요? 아 판다님 오셨어 세명 한번에 판다님 오셨다 나의 수호천사야 판다님 외쳐봐요 보 바하스 보 와 정강이 정강이 킥하고 있다 와 사타군이 정강이 아니 정강이 언어 조심해 내가 이것만 고를 줄 알았지? 종아리 근육이 종아리 근육 터진다 종아리 근육 터진다 종아리 근육 터진다 여러분 나린이 한 번에 없애거든요? 조프 Kauf 준비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잘가 겠어요 오 랫사야 다가서 serious gelser 제발 벌려 젠장 톡 Atari 아 젠장 2등 게임 전용 뭔소리에요 판단님꺼 안녕하세요 자 자 신격해 주셨나요? 됐어요 아 해주셨구나 오케이 오셔와요 이 사람들아 제발 괄호 안에 넣어줘 그러면 괄호 칠일 없단 말이야 진정해요 엘링크님 진정해요 엘링크님 진정해요 엘링크님 진정해요 엘링크님 진정해요 죄송합니다 세 명 중에 주인공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어 디코 그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셨.. 어 원해상이다 원해상이 누구에요 이 친네 원해상 어 잠깐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드럼을 찍게 됐는데 방금 봤어요 저러나 원해상 오또장 일단 완전 가장 strate 메워 우웨웨웨웨nea 비븐게인전용 지금 아니니까 돌려드릴게요 오오 what 역n 일 제대로 하시는구난 아 아주좋아요 와 일어쇼 대단해 possibly 나른힐 정해 bitterness 장난치미 아니 그럼요 제가 살아있어야죠 판따 님이 여기 이렇게 저를 지켜주 계시는데 수호천생 흡삐 사랑 아웃 쪴삼 저 사람 나를 죽일로 괜찮은 수호천생 흡삿 안 죽었다. 다행이다. 이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딱 맞췄다. 안돼! 날씨오천사! 판다님이 돌아가셨죠? 이제 나리님 맞추면 되거든요? 못 맞춰요. 이제 나리님 맞춰요, 나리님. 못 맞춰요. 어쇼이! 아, 잠깐! 뭐야! 어딜 맞춘 거야, 쇼? 어떻게 맞췄냐고요? 아, 진짜. 믿고 보는 곧씨라리였는데, 아, 아쉽네. 허니군님이 된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허니군님이네. 허니군님.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냥 가만히 내 거 한 번 하고 있어야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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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한투!! 와우! 아, 가만히 진. 망ún width! 친구 망림이 누구예요? 엘피... 뭐야? 재제나. 망림이 누구있지? 오우! 오우! arna.. 저건 살인이야.. ㅇ... 평화롭게 할거라고 여기있어서 그냥 죽었으면 죽은거라서 별생각 말입니다. 와우!! 야, 저거 맞출뻣어 있다. 나 맞을 뻔했다BAE 왔다갔다 About 총불이 맞아요 총불이 총불이래요 대한민국에서엔 불법 아니요 옆총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저 총기는 옐반병이 필 productivity에요 하지만 앞에 칼럼은 앞에 색깔은 ticking 비비탄 합법이네 비비탄 합법이 아니면 비비탄 합법 아니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 그럼 저는 지금 피고있어 피고 비비탄은 아프죠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거 비비탄 안에 스프링 제한 겁나 빡세가지고 잔악관총도 아니라 그냥 진짜 없는 수준인데 그냥 그래도 비비탄 총 맞으면 아픈데 예?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어차피 그 맛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비탄 총 맞으면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 맛으로 비비탄 총을 맞는다니 님들 님들 솔직히 서바이벌 게임할때 솔직히 맞았는데 맞았는지 알아야죠 이제 비비탄 맞잖아요? 친구들 신발 안에다가 콩알탄 넣어두면 되는거니 전 총잠을 해본적이 없어 그네시온 한지 에임이 엉망이였구만 에임이 엉망이었던건 어렸을때 총잠을 안해봤던거야 양말 안에다가 양말 좀 넣고 띄워주세요 네 콩알탄은 안넣었고 방구탄은 넣어보면 방구쿠션같은거 그거 이제 신발 안에다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친구 출가 됐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게 좋습니다 신발 안에다가 이제 그런 방구쿠션 그런거 이제 아 또 또 인류 최후의 희망만 살아남았구만 네 인류 최후의 희망만 살아남았습니다 인류 최악의 인류 최악의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고치넬이를 깎은거 같은데 잘 까셨어요 최후의 희망이 살아남습니다 아예 제대로 말할거같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네요 스트리머란 존재는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됩니다 평화롭게 또 할거하면서 해야겠다 어 201180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우리 재방송 재방송중에 연속 그 뭐지 그 연속출책이 제일 긴 사람이 며칠이에요 아 왜 여기있어 뭐해요 모르겠어요 출장을 안해서 대찌님 아닐까요 아무래도 대찌님인데 모르겠어요 출장을 한번도 안해봤어요 아 그래요? 굳이 해요? 어 안해도 되고 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태연이는 뭐 에이스 출장은 개전에 위 위 어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어떻게 어떻게 아니면 여기서 룰 이상호 던짓네 저거 자 판단님 뒤에 있어야 돼 저 사람 불법 무기 던진다 불법 무기 마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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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절대 마법고 방송 안할거예요 왜요? 예 좀비고 좀비고 특별한 당일 업데이트 있는 날에는 무조건 하면 안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튕겨요 튕겨 아니요 아니요 나리님 그건 나리님 핑계일 뿐이에요 나리님은 그냥 버스 타고 싶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리님 랄라거나 에프 올 때만 해도 근데 진짜 좀비고 특성상 당일 업데이트 하면은 진짜 뭐 게임도 잘 안되고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나리님은 그걸 핑계일 뿐입니다 나리님은 그냥 버스 타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리님 절대 버스 타지 말고 클리어 해보실? 그래요 그러죠 뭐 오케이 근데 문제는 방송을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하니까 개인적으로 해야돼 그렇게 세상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판다님이 차 남으셨구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마법고를 몰라 나는 잘 와 나리님 마법고 켜농 혼자서 솔로 켜농 재미있겠네 아예 그냥 애초에 처음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마법고 꾸려가지고 해볼까 한번 나리님 혼자서 마법고 깨신다 했어요 뭔 소리에요 혼자서 깬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지 왜요 버스 안 탄다며요 버스는 안 탄다 그랬지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죠 혼자 한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여우 강제 팀플이래잖아요 혼자 할게 못한다잖아요 어 뭐야 나 왜 유비가 됐어 뭐야 혼자서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티저에서만 해도 캐릭터 혼자서 하더만 티저에 티저에서만 혼자 하는 게임이 3개가 나왔는데 좋아 난 어차피 공지살 안 봤으니까 몰라 다행히 아이고 그러고보니까 지금 좀비고 여러분 지금 좀비고 내일까지 접속하면은 이거 줍니다 액션 교환권 줘요 제 지인들이랑 같이 정독을 하고 왔거든요 야 누가 한 명 박았는데 허니군님 허니군님이 제대로 받고 들어가잖아요 저희 그거네요 오늘은 작은 손이 좋게 고니 저거네 아 그러고보니까 공지 나왔어요 내일 업데이트 공지 네 저거 왔거든요 솔플이 안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다 돌아가시겠다 진짜 임 그건 아직 건 혼자서 할 수 있는게 튜토리얼 정도밖에 없습니다 으흠 그래가지고 뭐 버스도 못 타 이거 아래를 좀 더 내려갔다 한 명이라도 죽으면 망하거든 나 왜 이렇게 밀리는 거 같지? 진짜요? 한 명 죽으면 망해? 그러면 다행툰인데 4인플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젠데 이거 병 밀어서 여덟을 수 있는 대부분이래요 4인플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은 4인플로 한정은 1위 야아 야 뭐야 야 뭐야 아니 근데 그건 판단님 판단님이 돌아가셨잖아 아니 4인플로만 게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게 아 예 4인플로만 게임할 수 있으면은 오우 피단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인원이 줄어들수록 난이도가 변경되는 병이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판단이 죽을뻔 있다 나인플로만 한정용으로 뭘 만든다고 했는데 그냥 대치님 저희 망한거 맞죠? 핫? 오 쉿 맞네요 진짜 망이다 아무튼 마법고 제대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컴퓨터로 하던데 야 점프하면 죽을뻔했다 그냥 평화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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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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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아래쪽에 길이 있었잖아 다행이다 야 맞아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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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쳤다 더미님하고 같이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저도 죽을뻔 같아요 저 죽어요 오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주 좋아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아 받아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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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저게 열려졌어 목소리 겁나 사악하시네요 하하 사악하다뇨 보통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보셔요 왜 그래요 저 스트리머예요 다른 분들은 제가 스트리머인지 모르시겠지만 저 스트리머예요 누가 죽었어요 아 금강님 그 컨트롤 컨트롤 시키겠나보다 봐봐 컨트롤 시키자 이거 다 스트리머트 오디오가 비면 안돼 맞아요 스트리머가 말을 안하고 하잖아요 그면은 시청자가 한두명밖에 안돼 말은 해야돼 네 말은 꼭 해야돼 말은 꼭 해야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스트리머 하시게 되면은 꼭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성으로 하셔야 네 육성으로 하셔야 이 타이어 뭐야 이 타이어는 총 100개 보물상자는 총 1000개 아 그러고보니까 나 노란번이네 생각해보니까 안그래도 안그래도 저기 그 원신하면서 자꾸 방랑자 이름이 렌 떠가지고 기분이 아침보다 나쁜데 지금 오 엔길랜드 초반에 주네 오수라님 원신을 하고싶어요 진실모로 하세요 못해요 요양이 아 죽었다 이거 끝난다 요양 없어서 못합니다 달인님 저 입 망했어요 살았어요 이거 끝났다 달인님 사라졌네 달인님 달인님 가운데에 길이 있어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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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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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황석길로 갔어 아 길이 따라가지고 길 보려고 했더니만 생각해보니까 시점을 좀 죽이면 되는 거였잖아 아 바보 그걸 움직이면서 보려고 했으니까 안 보이죠 아 아니 잠시만요 우리는 우리 사라졌어 눈앞에서 아이고 아니 2080님 아니 놀랐잖아 아니 게임의 절반이 뭐 그런거라길래 뭔가 했더니 그냥 엘리멘탈 시험이라는게 그냥 사인플레이라는거잖아 그거를 다해야만 받잖아 아니 안해도 받는 것도 있잖아요 뭐가 짜는거에요 지금? 올클리어를 해야 받는게 몇 갠데 그래 아 올클리어해서 받는게 지판이 하나네 이씨 올클리어하면 10줄이 가겠지 뭘 올클리어하면 10줄 가죠 맞아요 다음게 뭐뭐야 싸우는줄 알았잖아요 사인플레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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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 어쩌다는거야 하는데 아니 엘리멘탈 쩌그라 아니 엘리멘탈 쩌그라 방금 육성으로 육성으로 그 현장에 생생이 복도가 됐어 엘리멘탈이라는게 그거에요 그 한터마다 마스터 자격이라면서 내가 그거를 많이 없대요 그거는 사인플라는건 많이 없대요 보니까 아니 사인플라는게 많다길래 우와 힘을 됩시잖아 여러분도 실 이거 봐듯이 백지님 왜 말이 없으신거보니 이거 끝나고 지금 원시를 하고 계시겠구만 심할 수 없던 점은 1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 그리고 에리멘탈 기초 던졌다 다음은 여기겠다 다음은 여기겠다 다음 게임 언제 가나요? 한 두판만 더하고 다음 게임 가져볼게 미니단전이라는 것도 사이플레이가 아니라 다음 게임 뭐예요? 다음 게임 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께요 아 진짜 난 진거다 미니단전기 때문에 다 괜히 헹꽃하나 여기요? 우리 노래부르는 부강님께서 추천하신 3천 원을 주고 추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재밌으니까 몇 판 다 하고 2판 정도 다 하고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도 돼 아니 이제는 죽겠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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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들을 붙여요 어떡해 마음이 약해져요 저건 선이 시급합니다 마음이 약해져 제가 위험해 마음이 너무 약해요 다시 읽어봐요 그거 잘 가요 아니 마음이 너무 약해요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아 잠시만 안 뛰었어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양심 테스트 한 번 하세요 오른쪽 오시면 살 수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에 길 있어요 양심 테스트 한 번 하세요 제발 맞어? 맞어? 어 무서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떴는데 여기 판다님 시체 있어요 이걸로 피한다 오빠 아니야 뭐야 판다님 어디 가셨어 여기 판다님 시체 있어요 이런 잘 가요 대찌님 뭐야 잘 가요 대찌님 오 이걸 안 죽는다고? 대찌님 대찌님은 뭐 어차피 제가 컨트롤 대충해도 이기잖아요 제가 애초에 근데 높은데요 좀 사진만 봐봐요 사진만 아 잠깐만 이럴 필요가 없니 여기 보면은 기초수업전자는 혼자서 하는 거 이거하고 탁도를 내기니 팀호수업전자는 1인에서 4인인데 대찌님 미안해요 잘 가요 미안해요 이것만 4인거 자 여기다가 때려주는 척 가면 이쪽으로 오오오오 깜다 그리고 배움하고 마스터하는 단계라잖아요 그니까 한 마디로 이거 아홉개밖에 없다는 거 자 과연 어디로 쏠까요? 고씨데리가 어디로 쏠까요? 이렇게 쏘면은 쇼다 쇼다! 이렇게 아쌰! 아! 띠우님 얼른 들어와요. 엘리멘탈 하나. 판다님이다. 판다님. 판다님을 믿으시죠. 예예. 아, 불량시리님. 고아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하시고 돌아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련여자찌님. 아이디가 좀 이쁘네요. 네. 잡아놨어요. 뭔일이 성공. 한글나면 점수전자. 오케이. 엘령관려했는데 맞았다. 아, 진짜. 큰일났다. 일났다. 일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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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돼. 사인풀 던전이 그렇게 많으면 게임 망해. 저 눈 좀 아플텐데. 컨트롤!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근데 사인풀 던전이 많으면 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저 3년간 게임을 구워봐가지고 트롤이잖아. 떨어지신 분 오른쪽에 길 있어요. 잘오세요. 그런게 많다?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비구에 분명 그런 트롤이 있을 거라고. 컨트롤! 자리가 없지.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뭐야 왜 저거 저거 저거. 왜 밀리는 것 같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다리지 와리로 가요 아래로. 그러네 아래가 길이 있다. 다행이다. 죽어버렸잖아요 방금 전에. 이 참 어떻게 해요. 저기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기 그 제 아이디 나리고스에 진출해 주시면은 바로 같이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출해 드릴. 진출해 드릴 테니까.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또 저희 둘이 남았나고. 또 저희 둘이 남았나고. 네? 인류 최후의 희망만 남았군요. 인류 최후의 희망. 그 나린립은 희망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 딛고 나가기 전에. 자꾸 팩트폭력하지 마란 말이야. 구해요. 딛고 하고 싶다. 딛고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 구독 되있으면 돼요. 유튜브 구독만 되있으면 돼요. 죽었잖아요. 한반만 더. 한반만 더. 아니 저걸 죽네. 다 이긴 판인데 저걸 죽네. 아니? 어머. 엘링크님. 엘링크님이잖아. 안심하고 플레이할 게 있겠구만. 엘링크님 이제 나부터 노린다는 표. 저부터 노려요. 봐봐요. 모든 조진이 저한테 왕이 있어요. 봐봐요. 맞죠? 모든 조진이 저한테 왕이 있다니까. 죽었어. 다음은 원래 파겟팅이에요. 잘 가세요. 그 뭐야. 마지막에 남겨요. 자 방금 게임 뭐라고 했다. 뭐라고. 전투민족이라고 했나요? 전투전사요. 컴밴 워리어스. 빨간 소방전은 멈추지 않아. 방가 이상. 나는 야. 방가 방가 햄토리. 예. 햄토리네요. 오오오. 햄토리. 그 그만 날려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래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역시 엘링크님. 진짜. 정원도 멜링크님 진짜 나 사생팬이야 진짜. 네. 그 다음에 딛고 들어오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은. 저희 매미자분께서 신격을 해주시겠습니다. 멜링크님 저 사생팬이죠. 어라. 라스트. 오마야 오메야. 나 라스트야. 오메야. 나 이런거 못해. 어 부강님. 뭘로 보내드릴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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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요? 첫번째꺼? 아... 아마 맞을겁니다. 하면은... 저기 나오네. 저겁니다. 내가 보스나리님 노릴스럽구요. 즉각이 뭐 실로벅이긴 한데 그냥 공사 아모네나 한 명 있는데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현실했습니다. 시구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벨붕이기 때문에 제가 주먹 만들게요. 저는.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응 좀 하구요. 저거요? 그냥 근섭존으로 그냥 하루종일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볼게요. 게이서를 불러오는데 왜 이렇게 초가 들어... 아 진짜. 뭐야! 그거 간단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개싸움만 펼쳐져요. 아 맞습니다. 피나오는... 피나오는... 어 뭐야 이거 왜 쩌보면 공... 아 근데 참고로 봤는데 보스나리님 이거 유혈이 있어요? 이게 유혈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설정에서. 응... 이거 설정에서 유혈 끌 수 있어요. 진짜... 그냥 개판 수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하루종일 싸우던지... 플레이! 하루종일 싸우다 못해 그냥... 매 순간이 전쟁이며 여기는... 이가 되... 이가 되... 뭐야... 아니 잠깐만... 대... 나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잠깐... 아니... 아니 지초 리얼을 하시 있게끔 해달라고... 아... 이 게임아... 알바임? 야 이거 우리 보스들이... 나 근데 왜 앞으로 왜 혼자 가죠? 이거 스팀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잘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죽었는데 왜 때리... 죽었는데 때리는 사람 누구야? 네... 유혈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크 하다가... 유혈 끄셔야 될 거에요. 유혈 끄으면 피 진짜 많이 나오세요. 방송 정지 먹으시겠어요 그러다가... 왜 이거 이거... 아니 방송 정지까지는 아닌데 일단... 나 뭐야... 나 뭔데 이거... 유혈이 아닌데 유혈이 말인다 보면... 진짜 이긴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뭐야 이거 나 왜 당하고 있거든... 뭐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이리어지지도 않아... 잘 봐요... 이 게임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W에 ST 그거 아니에요? 제가 W에 ST... 근데 아마... 한국어 그거... 한국어 그거 때문에... 한국어 그거 때문에 안 되고... 인버에 이 사람은 누구야? 한국어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어 그거 때문에... 마무리 뭐... 마무리 어떻게 해요? 님버 마무리... 마무리는 그냥... 그... G나 해도 되는... 평타 때려서 마무리가 가장 궁금하게... 됐다. 드디어 된다. 된다. 다 죽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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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G나 그런 걸로 하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으아! 으아악! 나이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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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를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잔인한가요, 여기? 이거 끄셔야 돼, 진짜. 이거 피 엄청나게. 고어를 어떻게 끄어요? 어... 그... 왼쪽에 톤이 여기 설정 칸에서... 여기 VFX 누르면은... 블러드라고 있어요, 피.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피가... 아, 현정이 아니고... 이거 안 끄면은... 조금... 불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 개불패... 마린님 거기 말고... 아, 거기... 어... 거기... 맞지 않나? 지금... 피 여기 이거에... 나 왜 나린팀 쓰고 savvy가지고... 야... 오케이... 얘 나린팀 서버 맞지? 나 나린팀이랑 있는 거 맞지? 하하핰... 저거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잘 죽어가지고 지금... 찾기고 지금 대기방에 있어요. 나린팀이랑...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요. 이거 사람 한 명이 서버 가시는 건데요? 여기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젠장 몇 판 하다가 다른 게임 이거 좀 개판일 거예요 아 젠장 아니 뭘 하기도 전에 죽잖아 아 이거 신청자가 있는데 신청자가 못 들어가 이거 말고 차라리 저번에 했던 FPS 어울리시는 거 저기 그거는 밸런스는 맞지 여기는 너무 개판이야 여기 꽤 잔이야당이 맞냐 생각보다 맞죠? 잡았다고요 잡았어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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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희 선생님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우 씨 나 나이 왜 왜 기절이야 왜 그러기를 맞지 내가 야 자리가 한 조각감도 어떻게 그러나 뭐야 이거 나 왜 죽은 거야 전체 이용가인 여기 아니요 아닐 겁니다 전체 이용가인 저희 쇼댐 전체 이용가인 이런 거 나와도 돼요? 응 난리님 아니네 뭐야 같은 스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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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리 봐도 전체 이용가인 나이 이거 절대 전체 이용가인 조심해야 돼 이거 F 누르면 상대 공격을 충임할 수 있어요 저 팀이 최소 15급인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무기들 왜 F 지금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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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링이 가능하다 하고 바로 죽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린님이었네 마침 알고 죽이신 거잖아요 아 근데 왜 나린님 죽여줘 그러고 죽일리가 딱 느껴진다 고인물이 있습니다 살려줘 고인물이 많게입니다 딱 늦게 뭐 이러다가 고인물이 많게만 맞아 하긴 스킬을 한겨줘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스크리머라구요 저 스크리머라구요 저 스크리머라구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고스레이드 스크리머라고 한다 아니 웃겼던게 어떤 사람이나 나는 텅파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겁나 킹검 들고 있음 이거 오래 차려면 되는거잖아 으아 응 아주 좋아 그리고 어떤, 나는 그냥 일반 슬탄 던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돌이 던져 편탄 맞아라! 나는 이런 재민이 게임이어도 진심을 당한다 자연병을 던져라! 나는 나린님만 지킬거야 그래요 아주 긴장이 심해 아니 근데 진짜 그 도구를 이렇게 그 도구를 이렇게 지금 키보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지 지금 키보드 개마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좋았어 나는 여기서 다녀 마인드 인트 호우! 에! 도망가 이러고 근데 이거 더 제가 설치한 거 제가 잡힐 수 있나? 아니 문은 이런 걸로 하던 건데? 이거 더 제가 설치했는데 제가 밟힐 수 있나요? 나 어떡해 님 서버를 제가 스코어 락 때문에 못 들어가 아 밟을 게 있네 아 젠장 짤렸어 아 되게 심하다 이거 이제 포탈 스코어가 있는데 제가 그 1200이 올라가면은 그 서버를 못 들어가는데 제가 4만 몇인가인가 정도에요 스코어가 출혈 중 출혈이 있어요 출혈 중 못 들어가요 하나 보자 죽었네 아 아오케오케 리무게님 뭐 어떤거 포인트 치셨나요? 엔카운터 저보고 아까 그러고 아까 하시긴 했었는데 추천 이렇게 된 이상 한이 붙었기 때문에 라이브를 투하겠어요 엔카운터가 인원전이 4인밖에 없어서 아주 위에 있거든요 뭔데요? 근데 날 죽었는데 죽었는데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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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엔카운터라는 게임 추천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슈퍼마리오브라더스 그거 비슷한 게임인데 네 사인 웬만하면 최종인원이 4인밖에 안될거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알려줘봐요 일단 해보게 엔카운터 엔카운터라고 쳐도 나와요 엔카운터? 엔카운터 아니에요? 엔카운터인가요? 엔카운터야? 일단은 저 이건 나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이코야 계속 죽기만 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나도 저렴한거 같아서 그냥 안들어갔어 나 지금 피그하고 있거든요 엔카운터 오케이 엔카운터 추천을 하셨다는 얘기구만 오 나는 솔직히 아까 임기니가 추천한거 보긴 했는데 갑자기 다른게임에 들어가셨길래 아 그렇구나 이건가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그러니까 맞는거 같은데 그냥 진짜 슈퍼스매시 보나다 쓰임 아 맞구나 맞네요 방을 만들 수 있는지 보도 가겠습니다 바래 고 고천 길제 만들었구요 자 바로 이렇게 친구축 해가지고 하고 바로 참가를 해 어 이거 45명까지 되는데? 뭔데 이거 아까 이거 추천하신거 맞아요? 리무기님?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간 다음에 맵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게임 시작하려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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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혹시 그 일반적인 격투게임에서 40에 넘게 싸우는거 본적 있나요? 어 있어요 저게 그 원펀맨 그거 했던거 한적 있었는데 아 그거요? 네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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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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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가 뭔가 아 그거도 힘을 약간 예 이게 근데요 막상 보면은 그냥 딱 저작가 침해한 느낌이 딱 나 네 너무 대놓고 티가 나네요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거에요? 여기가 여기 1대1 여기가 1대1 여기가 1대1 방 이고요 여기서부터 4인 4인방 어디 어디 잠깐 1대1 방 다시 다 나갔고요 4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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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아 뭐야 자꾸 이거 뜨는거야 아니 브레님 자꾸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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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이님 이상 들어갔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4인방 여기 4인방 오케이여기여기 이 사람 어디가 아 고바스고 아니 여기 4호 4호파 안보여?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나 자꾸 왜 활살표가 저쪽으로 뜨냐? 그거는 그냥 딱 그냥 튜토리얼 같은거에요 그럼 보상주는 튜토리얼 같은거에요 그냥 우와 이분 게임이 들어갔는데? 응 여기 계시는데요? 라린 여기 계시는데? 들어와봐요 나 이거 안나와줘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 시작돼버렸네 왜 1대1이야 근데 나? 나 분명히 4인쪽으로 들어갔는데 X 그리고 커스텀은 여기야 이사람들아 커스텀은 여긴데 왜 거길 틀고 있냐고 나린이 커스텀 방이 따로 있어요 이사람만 커스텀 방이 따로 있어요? 어딨어요? 여기 어디나 이 노란색 이 노란색 나 여기 햄찌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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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5분 정도 이거 뭐야 누구꺼야? 어 꽉쌌어 응 현택 잠금해제는 야 근육질이구만 응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사는거에요 이거 오랜만에 해서 나도 그거 돈주고 사는거 사구 키리토랑 와 이상하 현지로 있다 저 현지로 있다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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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러스 게임에 두 활은 두 작권을 이렇게 씹고 먹고 만듭니다 알겠죠 왜 내 그게 해체가 된거야? 모르겠어요 게임을 뭐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그니까요 슈퍼스매시 무라더스랑 똑같아요 아아 그래요 제가 스킬을 맞추면서 일기를 하고 밀쳐보서 그냥 떨어뜨면 돼요 아아 오케이 확인 눕 그치 고시나리를 정확하게 표현했구만 라이안 누구에요? 어 되게 슈퍼스매시 무라더 딱중이다 저거 무력해요 저거 자 리무기님이 추천하신 게임 1인칭이 가능한 슈퍼스매시 무라더스 1인칭 가능한 1인칭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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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대시를 하고 대시를 하고 오른쪽에 키 보이시잖아요? 네 보이고 보이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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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있잖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형 무임하도 체인트로 1인칭이 정신자 이건 뭐 대놓고 빼킨거죠? 이거 이거 약간 사이타마대전 그거 똑같다 기큐리 사이타마대전보다 1인칭이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멈춰라, 아이냐? 우와, 나 왜, 왜, 왜 팀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시간 정지 잘가요! 뭐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인물부터, 고인물부터 우와, 떨어지은 줄 아네 쏙! 오, 뭐야? 떨어진 거야? 깜짝이야, 돌렸다 잘 가세요! 얼티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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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버려! 워우! 얼티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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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위험해 날이 지면 죽었어요 아, 진짜 더블킬 봤죠? 이거예요 근데 제가 끝났어요 근데 별로다 제가 어, 카라보는 재밌긴 한데 예, 재밌긴 한데 이거 컴퓨터가 더 좋아해 모바일은 장난 게임인데 아, 그래요? 일단은 확인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확인해 쏙! 어, 월드 밸런스가 문제가 많겠지 그 다음에 자, 다음 게임 뭘로 할까? 쨘장 밸런스가 99화지 노트 게임에서 밸런스가 터져있으면 아, 뭘 뭘 해야지? 할만한건 이제 다 해보셨을텐데 어, 월드 날라, 언제 날라 아, 이렇게 날라 이렇게 날라가면 탈 수가 없잖아 타라 저게? 아, 사람은 타는데 여기 맵이 안 좋다 맵을 왜 이걸로 하셨어요? 보이는거 하신거예요 다른 게임인가요? 아, 절대 고시나이가 못해서 그러는건 아니고 네, 4면밖에 안되니까 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좀 어렵겠다 자, 시메스 전화가 있으면 똑같네 1대1 어, 잠시만요 에이, 밸런스 맞춥시다 에이, 밸런스 맞춥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비알사람이에요 세력 많잖아 세력 많잖아 이럴 수가 4면밖에 안는데요 4명이 최대래요 더 월드 아, 아직 안걸렸어 저 궁 한 번 써보고 싶어요 저 궁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 어차피 채용 많잖아 궁 한 번만 써보게 오케이 궁 한 번만 써볼게 궁 한 번만 궁만 채울게 궁만 채울게 궁 궁 궁 과연 궁이 들어갈까요? 메 Five umaef 전부 전부 한 번만 됐다 침투기 안 때리고 가야 그거 어떻게 하세요. 으흐흡 나 미리 나왔라 어 이게 뭔 구미인지 모르겠다. 나만 대가 펑타구나 동작 올려 펑타 써야 되는구나 까먹고 있었다 이제 쓰셨으니까 오우 잘 가연 이야.. 이건 뭐.. 생각할까요? 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시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 어떤 게임인지는 알았어 나중에 맨 처음에 있을 때 하면 좋을 거 같은 게임이야 리턴트 로비 누르시면 로비로 들어가고요 그냥 나갑시다 나갑시다 하다 하다 로블록스에서 FPS로 해요 다른 게임 일단은 재밌었고요 패싱맨 님이 FPS로 상관없냐는데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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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복발할 때 11시라서 있으면은 아시널.. 젬 못하.. 젬 못하.. 젬 못하.. 젬 못.. 저기 포인트 쓰고 하세요 포인트 쓰고 어메니 포인트가 있는데 네.. 네.. 아하.. 아 스널은.. 밸런스 많이 터졌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게임이 맨 위에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좀 불편하구만 고인물들 때문에 게임이 많았어요 아 시널? 아 시널 많이 들어봤는데 안돼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요 거기 뉴비 유입 이제 안되는 맘겜 됐어요 진짜요? 뉴비가 할 수 있는 왜.. 총 게임이잖아 그냥 저희 고인물들한테 그냥 탈탁 달려서 죽는 게임이 총 게임.. 총 게임은 좀 그런데 이 게임은 해악입니다 뉴비 배척하는 곳이에요 그냥 뉴비는 죽어야지인 곳이라서 나가는 걸.. 안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맞아요 웬만한 풋섬 아니면 못해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저 이거는 진짜 못해요 아니 뭐 안 움직여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 안된다 WD.. 어 WAS.. WASD 맞잖아 근데 왜 안돼 운동이 어.. 전 이동되는데 됐다 어.. 나린저 뒤져있어요 아 우리팀이구나 네 저요 저 저 아 그래요 맨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여가지고 어 불쌍 왜 안들어가지지 이리란 오키나리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다 과연 나린님을 몇 벌이라 죽을까 자아 다 먹어주고요 왜 또 왜 여기서 부활한 건데 우리 나린님 생각보다 할 줄을 나시는 것 같은데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지? 나 분명 몇 번 죽어야 되는데 나린님.. 왜요? 여기 이 게임은 그리고 양각을 잡.. 양각 잡으면은 죽어야 돼요 이건 아.. 양각자가 누구예요? 그 양쪽에서 각 잡는거요 그 양쪽에서 각 잡는거요 각 잡고 난리를 서는거요 안들어가진다고요? 왜? 아랑스 제가 안 있겠죠 그러니까 서버에 4명 있는거 어 제가 만든건 아니고 서버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다른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가 안들어가진다고 하니까 자 볼게요 어근가보래요 그럼 저는 오름자신을 해가지고 여기로 다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보세요 이친영 여성이랑 지나가데린님이랑 오? 이친영 여성이랑 지나가데린님은 같은 사람이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다 들어가졌나요? 다 들어가졌나요? 다 들어가졌나요? 서버에 오겼는데 다 들어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가지고 있는중입니다 네 들어가졌네요 뭐야 갑자기 에임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할만하죠 아 나 총기임 개못하던데 아 잠시만 와봐 왜 뭐가 핑이 이상한 애가 있어 아 젠장 보였구나 오케이 들어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보니 잠깐 하려고 했는데 시술을 아리라 준거 같아 나리님 핑 이상하네 있어요 핵이건 아니면 핑 이상하네요 그럼 안되지 그러면 안되지 신고해요 아 죽었다 뒤에서 죽었구만 이거 뭐야 봐 나는 와 이거 핵쟁이 같은데요 나리님 와 와 이 피로는 회상이 안약한다 그 서버에 핑이 좀 안해 와 안된다 아니면 핵이거나 아 한 명이 문제가 있는 애가 있나요 애가 멈춰있는데 제 뒤에서 쏘고 있어요 갑자기 핵인거 아니야 진짜 렉이 영어무속해 분명인간이거든 아 근데 렉 표기상으로는 쟤 되게 잘하네 저 메이드버그인가 여왕 이 기조군이 진짜 잘하네 드레스이든지 야 근데 잘한다 그냥 한방인데 나 한방에 죽는데 샷건이잖아요 오 잡았다 메이드 잡았다 메이드 잡았다 칭찬해 아주 칭찬해 어 왜 마스키 총 됐다 갑자기 뭔 뭔 뭔 월러스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떨어져 죽었어 아 아임 혜셀 제 생각엔 나린이 핵이 핵있는거 같애요 나린이가 핵도 없앨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됩니다 진짜 아 아 뭐야 아니야 또 떨어졌어 아 움직임 이상한데 진짜 아 뒤에를 안보고 가니까 이거 자꾸 떨어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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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 만들어 와 뒤에서 왔구나 오 완전했대 일단 들어갔거든요 따라가기 호공에서 총알이 날라와 와 안된다 이거 야 못하겠다 이거 쟤네들이 너무 잘하는거야 핵인거야 그 친구야 가늠이 안되잖아 핵있어요 핵있어요 핵있죠 아니 핵으로 이기고싶나 저거 1등 저거 핵이에요 저거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 맞네 자꾸 저거 저거 저희 눈네만 거칠 때 지금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아니 얘는 계속 무적이에요 죽질않아 아 딴게임가져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뭐 야 에프페이스 게임을 나리님이 안하는 이유가 여깄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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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여기 나와요 내 명찰색깔을 보여줄 순 없어 파이널 앱앱 저거 여기 있으면 보이나? 그러면 라스널 일단 하실겁니까? 아니 뭐 아니 구경이나요 벙어리에서 왜 맞는거야? 그쵸 저도 계속 그 얘기 했다니까요 왜 맞는거야 왜 맞는거야 예 예 저기 계속 무적인 애가 예예예예 우승자 우승자 패키에요 저거 계속 무적이고 죽지도 않고 나가요 예 나가야될 것 같아요 저기 나리님이 하시는 모든게임은 시참이 가능합니다 와 제가 왠만하면 시참이 있는게임만 하셔가지고 맞아요 왠만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다른게임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게임 예를들어 최근에는 그게 있었죠 공게임 아이디 네 아이디 그 뭐냐 이브 이브라는 공게임이 있었죠 아 이브는 근데 이브는 그게좋은 BGM이좋은 어 맞아요 BGM 진짜좋아요 이브 BGM은 유명해요 표꾸로게임 중에서도 보드게임 뭐죠? 보드게임 이름이 뭐에요? 완전 완전 그 이름이 완전 편보만 보드 완 뭐야 왜안돼 또 3대 공게임이라고 하면 서류계천사 됐다 아이비 아오니 정도?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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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게임이야 근데 쭈꾸루는 쭈꾸루 공포는 일본이 최강이다 공포는 쭈꾸루 쭈꾸루 게임 이름을 말 안하는거 같은데 그니까 게임 이름이 뭐냐구요 게임이 게임 이름을 얘기 안하셨잖아요 허니군님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이래요 네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 이름이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아 게임 이름이 적어야 한거야 아 그렇구나 아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게임 이름이 적어야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흐흫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이름일지 몰랐지 네 흐흫 그래서 닉크님은 왜 흐흫 흐흫 카추 아 아 카추 다 어? 카추 안했어요? 안 안해놨는데 저기 나리고스 카추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저 따라와요 네 그럼 바로 제가 카추 추가해드립니다 네 저는 나리님 없을 때 잠깐 했나보죠 대한민국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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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한 번 해보죠 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는 못하고 나리님 제 머리에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시나요? 아 아 이 게임이구나 대한민국 그 나리님 이게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 구루마블 아시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 아 고슈나리가 가장 강력한 게이밍이구만 잠깐 들어오신다니까 또 진짜로 완전 퍼포먼스 그냥 제가 여기다가 차별했으니까 이거 이거 친축하세요 나리님 어때? 퍽근 흥미야 퍽근 일반은 시게임 없어요? 시게임? 시게임이에요 시게임이라면 안 되죠 게임을 스피드게임 그냥 그냥 게임 속도 빠른 거 말하시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더욱더 시켜야돼 카오스 모드가 어떤 거야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카오스 모드 같은데?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나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어 예 아 침추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받아줘 침추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됐어요 지금 받아놨어요 1칸입니다 2개 시작하시는지 아시는 분 아직 두 자리 남았어요 들어올게요 7 6 5 4 3 2 1 스타트 스타트가 어딨는데요? 아 아 아 아 어디서 시작하는거니? 시작도시가 어디서든? 나가기 밖에 없는데? 네 8명이 가득 차야되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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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달라는데 잠깐 이거 시작 안했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죠 다시 시작했어요 그니까 나가서 다시 기다리죠 우리 이왕이면 8명이서 같이하는게 낫지 나리님 받아주세요 보냈습니다 다시 나갈게요 나가자 응 8명 가득 채워서 어차피 시간 관리는거면 같이하는게 낫지 나리님 보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이거 예전에 포토타입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해가지고 그리고 짠짠짠짠짠짠짠짠 플래싱모드 이건 나중에는 디포드에서 해도 되겠다 백턴 이백턴이 지나면 게임은 강제정료되 백턴 이백턴이 뭐야 그니까 게임이 너무 오랫동안 루장이 지속되면 아마도 그렇게 정지된다는거 같아요 이 게임이 그냥 끝난다는거 같아요 휠게임가죠 아 여기 휠게임가 아 나리님 저기 풀타입이 있네 여기 30km 하면 풀타입이 있네 네 아리님 아리님이 따라와봐요 저 여기 점프하고 있는거 따라와봐요 아리님 제발 받아주세요 사우스모드 여기가 저의 요청을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추요? 네 짠 받았어요 사람 사람 들어오면 사람 좀 많이 사람 다 좀 많이 들어오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잠깐 나와있어봐요 나와있어봐 나와있어봐 나와야죠 지금 시간 가는게 보여 지금 여덟명 다 됐나요 아직 일곱명인데 한 명 더 들어올건데 지금 아 한 명 들어왔는데 들어왔을거 어디에 됐어요 됐어요 이군 사모님 오셨어요 이 게임에 키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종려입니다 종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안녕하세요 신은혜상 제스틴 바보쌤 종려 들어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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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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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와 여러분들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변기통에 앉는다 그리고 우리는 변기통에 앉는다 스티비트 플리치라고요 스티비트 플리치라고요 이미 누구시지? 문자는 어디서 가고 있는거야 도대체 저사람은 뭐예요 저사람이 안 들어와 허니군님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아직 안 들어오신거 같은데 5초 4초 3초 나가게 하게 빨리 어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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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거 같은데 몇명 시작했는데 됐다 됐다 들어와요 자 이번에는 더해상 더해상 안되요 이제 예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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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발만게임일겁니다 문발만게임 여기 풀타임이 보이네 여기하면 풀타임이 되네 13초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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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가는데 들어오면 되지 다시 오케이 누가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2개 시작 이제 시작해봅니다 더해상 안되 2개씩 한다 전 이거하고 그냥 보러가버리죠 이거하고 전 자러가야겠어요 11시야 이제 맞아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방종을 해야됩니다 아니 초반부터 5천만원을 주는 아주 혜자게임이잖아 나리님 님 뉴비됐어요 나도 뉴비야 나 머리 위에 대한민국 뜬다 뭐야 갈수없네 아하 구 아 야 쇼칸이구나 랜덤 모든 건물 오 야 이런것도 있어? 게임에 모든 건물이 철거해있어 야 다행이다 초반에 나왔다 초반에 나왔다 야 이거 건물 짓는것도 조심해야겠다 어?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열두타 열두타 파괴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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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냐? 확률이 매우 낮음인데 걸려버렸네 네 파괴침다 꼴찌됐어 어 땅 2천5백만원 있어 허니금모 야 뭐 찼나보다 어 당탔어 750만원밖에 없어 이제 700만원됐다 텐트지않다 건물까지 지었어요 지금? 어디다 어디에 카오스모드 아 그렇구나 카오스모드라셔 금방 끝나겠구만 캐핑 텐트에요 ㅋㅋㅋㅋ 근데 왜 저희 죄다 토일렛에 앉아있지 왜? 카오스모드 호텔을 지었어요 왜 방해 저기? 호텔을 지었어요 감히 감히 호텔을 지어요 아니 뭐 호텔을 왜 호텔까지 짓네 저걸 그러다가 이제 지진나라 뭐야 나야? 다 받아라 개지진 칼! 오 땅쌌어 오 땅쌌어 오 땅쌌어 오 땅쌌어 터넘기기 있어요 고객님 어 고봤어 뭐 와 나리님 나리님 만나 주자이를 굴릴때는 아홉개 오 나름대로 가는거에요 오 나름대로 가는거에요 오 나름대로 가는거에요 오 나름대로 가는거에요 여기 캠핑장 운영했어요 와봐요 어디로 가야돼? 여기 저있는데 저있는데 점프하는데 오라색 박스 놓으시면 돼요 1번 칸을 인도 간다는데 오 반대로 가는데 왜 왜 그런짓을 뭐야 왜 그런짓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오 샀어 일단 나 저분 저분 뭔 생각하는 지 알 것 같아요 한바퀴 쫙 어쩌게 갈라는거였다 나와봐 너가 지금 누구냐 지금 보통 저거는 한바퀴 돈 나레하는게 맞는데 맨마지막한 쪽에 따지는게 나는 돈이 아 돈이 많이 있구나 젠장 더할걸 겁먹고 더 안했었는데 나필 나필 700만원 아... 아... 나도 말랩 찍어 젠장 겁먹고 하지 말걸 그냥 근데 이거 호텔이 랜드마크에요? 그런거 같은데요? 오... 패실맨 호텔이 랜드마크 아닐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랜드마크는 따로 있을거 같아요 이 사람 돈 지금 제일 많아 5천만원 있어 지진! 지진! 오 뭐야! 복권! 저 운 좀 줘요. 현실 복권 좀 되게 패실맨님 이 사람 건물은 없는데 돈만 많아 패실맨님 그 운 저 좀 줘요 저 사람 또 더블이야? 또 더블이야? 아니... 왠지 무마마 생각나서 기분이 좀 많이 엉뚱 돈이 없어 돈 없어도 안 사줘 아 비싸네 좀 가격이 오 어? 오 잘 소개하라 월급으로 아하 저한테 돈을 지불하셨구만 걸릴줄 않았다고 제가 왜 팔아요 안 팔죠 나니? 안 팔죠 안 팔아요 쟤 왜 팔아요 짠건데 아싸 그래도 월급 받아가지고 적잔 깼다 아 맞다 이거 한 바퀴 돌면 월급 받는구나 적잔 깼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생동감 있게 들어가냐 오 아싸 어어 짓는거 보조 저기만 안 걸리면 돼 이제 누가 땅 다 없애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걸리더라고 아 맛있어 아 나겠다 감사합니다 300만원 지불했대 싫어 안 팔아 내가 왜 팔아 아이 왜 그래요 저 스킬을 안하구요 eligible 어,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permanently 인수하opes 눌렀는데 Idaqimasu 뭔가 재미있으면 할 것처럼 아닌 것 같으면 Itdaqimasu Te Xiao 뭐야, 아니 잠깐만 뒤로 갈수록 가격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나empтоб인데 550만원 이EREき incorrect 아니 초반방이 찔모가 없네 네 포인트로 추천 게임 해도 되죠 맞아요 해도 되는데 이제 방송 마무리 어떤 게임이자 잠깐 보고 20번 칸을 아니 미친네 아까 굶먹지 말았어야 했어 아 젠장 지진 돼지진 일어나라 돼지진 돼지진 한번 일어나자 그냥 10칸만큼 이상한답니다 모든 건물을 다 잊어버리자 그냥 아 아니네 한칸 아까비 아니 안한다니까 니가 돈 없잖아 니가 아니 이형님 이형님 잘못하는 무슨 게임이에요 근데 그니까 하자 그걸 노리고 호텔을 짓는거죠 잘못하는 무슨 게임이에요 돼지진 뜨라 이제 돼지진 뜨면은 모두 함께 나락을 가는거야 나는 그나마 건물 덜 지었기 때문에 네 그녀는 못 얻게 딸이 가는거야 나락을 타워? 아 그래요? 이? 제발 더블 나 이런거 운 되게 안 좋단 말이야 어 디디님 어서오세요 어? 잘 먹겠습니다 이다다키마스우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파찬을 당할거 같은데 엔지 그 모마의 생각이 자꾸 나네요 오 과연? 과연? 돈이 절반이 됩니다 야 멋있는데 누가 걸렸어요? 내가 야 202180님 202180님의 절반이면 얼마야 그냥 사라지는거에요 돈이 아 허니군님 여기 돈이 없어서 못 사셨구나 하하하하 아니 여기까지 오니까 땅값이 미쳐날뛰는데요 오 호텔 지었어 25살 25살 시마일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골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보시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사람 이제 한 번 걸리면 죽는데? 하하 나는 내 인생을 모든걸 안녕하세요 시마일리님 잘 오셨어요 골씨나리 방식에 잘 오셨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가자 가자 일단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이 방식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권 우와 누구는 반 누구는 절반이 되고 누구는 복권단첨되고 아 이 게임 호가가 심하네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야아 파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네 나도 죽겠다 이거 흡 파션되면 바로 나가야지 흡 흡 일단은 우리 삐우님께서 또 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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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잃어본 적은 많아요, 지금. 아, 안 되네, 깜이. 할 돈이 없으실걸? 허니군님, 날라갑니다. 허니군님, 허니군님. 파이브. 안녕하세요, 사시죠? 돈이 없으시군요. 네, 지금 여기 거제가 좀 많아요. 아, 전 거제는 아니고. 거제의 고축을 모르시나 보네. 수고하세요. 어? 저한테 돈을 주다니. 턴 넘겨야지. 유일한 땅인데 그걸 사실려고 그랬어요? 아, 아니. 쓰레기잖아요. 다행인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실게요. 유튜브 구독자 마신을 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월급 받으면 없을 수 있어요. 월급 받으면 없을 수 있어요. 와, 구입이 안 돼. 돈이 없어서, 와. 돈 없어서 못 사죠? 아니, 거제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아, 크로네코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크로네코냥님. 아, 나린이 여기 다시 한 번 샀네. 내가 이제 죽겠다. 오, 호텔으로 맨 끝에 있는... 뭐야, 아,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음 단계가 있네. 맨 끝에 있는 헬라이돈고요. 맞아요. 맞아요. 헬라이돈 맞아요. 그... 이 사람 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됐어. 저기요? 20180님. 월급 받고... 이거 싸시나요? 크로네코냥님. 어서와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 이거 오늘 처음 하는데... 자꾸 모두의 마음이 갱긋나가지고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근데... 구강님... 돈 괜찮아. 100만원... 제 유일한 땅이에요. 랜드마크. 잘 보이시죠? 예, 제 집입니다. 네. 아,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어떻게 탈출하냐? 아, 맞아요. 근데 10%인데... 한 50% 정도는 전멸이 나왔어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건물 다 부서지는 거 나왔고... 근데 건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1,400만원 지불했대. 이시노나서한테... 이거 망겜이네. 뭐야, 나 게임 멈... 7칼. 아, 저한테 오셨어야 했는데. 아쉽다. 200만원이면 좀 벌게. 아린님. 아린님, 저 게임 멈췄어요. 왜요? 1만원 튕겼다. 아니... 하니그님 주사율이 걸리는 저 카드가... 건물 다 사라져라! 돈이 절반이 됐대요. 돈이 절반이 됩니다. 하니그님. 가뜩이나 돈 없는데. 된장. 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재산가치로는 제가 1등이거든요. 유튜브를 제가 띄워놓을게요. 다양한 게임을 하는... 종합 게임 스트리머 고시나리입니다. 제 소개를 잊어버릴 뻔했고. 아린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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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았어. 야... 호텔이 많잖아. 난 이래도 5,500,000원 있다. 나 이거 파샹당하겠는데? 봐봐, 이제 걸린다 분명히. 오? 나 안걸렸어. 어? 잠깐 판매... 아, 잠깐! 아! 구매하고 판매해버렸어! 아! 아, 바보! 아! 아! 아, 구매하고 계속 계속... 아, 뭐야! 아, 구매하고 판매해버렸어. 돈이 절반 됐어. 와... 아! 아! 아, 2018 님이 사버린다. 아! 아, 이제... 아, 바보! 아, 바보! 아, 구매하고 판매해버렸어. 아, 열받네. 야, 이거 진짜 바보다. 2018 님이 이제 돈이 많이 없어요. 50만원 있어야 저 사람. 아... 네, 어차피 망할 거 화끗하게 망하겠습니다. 아, 다음 판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야, 맞판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야, 재밌게 할 수 있겠는데? 한 판 더 해야겠는데? 어, 잠깐만, 저기... 잿못, 잿못, 잿못... 잿못탑? 잿못타도 해야되고. 뭐, 방송 좀 연장하면 되지, 뭐. 이걸 연장해? 오케이, 오케이. 다음 판도 한 번 더 하죠. 그 시나리오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다음 판에는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복권 단천이 자주 돼요? 이거는 괜찮기잖아. 왜요? 왜 관둬요? 안 돼요. 한 번 말한 거를 급히지 않는다. 네. 모바일로 가야 되는 게 함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어. 원신 재밌게 하셨나요? 대찌님도 이거 해요. 대찌님도 이거 모델 마무리해요. 원신 말고 동생 문제 풀어주고 만원 들고 왔어요. 에파씨를 알려줘요. 지금 당장 안 할 거고, 어떤 게임인지는 알게요. 디코 들어오실 거면 유튜브 구독은 필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아이고. 자. 파샨 했어요. 파샨 했어요. 고시나리 파샨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 건물을 사고 반값을 팔 때부터 내가 이미 파샨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나는. 아, 휴양지. 젠장. 못 사요, 못 사요. 음, 음, 오마이. 음, 젠장. 아, 진짜 바보 아니야? 아니, 아니. 건물을 사고 바로 팔아가지고. 아니, 네. 야, 진짜. 700만 원 있던 거 350만 원 만들어서. 야, 투자 대비 50만 원. 야, 진짜. 진짜 바보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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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아. 어떻게. 여러분. 빠른 이 게임 어떠십니까? 예. 지금은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스틸머가 죽었기 때문에 빠른 이 게임 어떠십니까?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성, 성, 성. 아, 젠장. 약 안 팔리나? 오, 돈이 두 배가 됩니다. 야. 와. 누구는 절반이 되고, 누구는 두 배가 되고. 야, 이거 에일링크 판이네. 에일링크님 판에. 완전. 네, 에일링크님. 그 저기, 그 뭐냐. 건물도 많잖아요. 202180님은 금방 파산 할 것 같은데. 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게 없는데. 이치녀내산. 어디 계셔, 이치녀내산. 또 반되는 거 아냐? 하하하하하하하하. 파산! 아니, 땀 팔아야돼, 저거. 아, 땀 팔아야돼. 땀 땀 있어요? 네. 아, 아니요. 저기, 삐윤님꺼. 포인트 다시 돌려주세요. 에이, 뭐를요? 아까 500포인트 쓰신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만 반환해 주면 됩니다. 삐윤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봐봐요. 아니에요. 그래도 피 같은 포인트인데. 나중에. 우리 패킹할 때 쏴아지. 봐봐요. 제가 여기 음료수 들고 있어요. 마시겠죠? 보이네요. 흠. 엄마. 대자요. 차라리 감옥 들어가는게 안전할 것 같은데. 개새끼 인정아. 자, 제 서판에는 듀토리얼. 듀토리얼 같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었냐? 어, 안돼. 살려줘.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통영료 1600만원입니다. 와, 짠다. ㅋㅋㅋㅋㅋ 고시나리 파산했어요. 저런. 어? 아, 아싸. 도리 없어. 아, 깜다, 20180님. 두 칸만 더워지지. 도리 없어. 20180님. 두 칸만 더워지지. 아, 깜다. ㅋㅋㅋㅋ 아, 진짜 땅 팔아야되. 파리티구. 아니, 나는 근데 여기 호텔까지 지었는데도 8천만원 있어. 뭐야. 리모 동복 서버구를 쓰셨으니까. 호텔 넘기기. 어, 2100원쌍 잘 먹을게요. 아, 좀 살려줘. 나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럽고 이친연혁성에 내 땅 걸렸네? 황19님은 자꾸 감옥이 갇혀서 못나오고 있어 저게 나 딸인가? 나 이번엔 걸릴 것 같은데? 저게 좀 많이 위험한데? 더블? 오! 좀 살려주잖아 앞에 에폭탄이 너무 많잖아요 엘링크님 판이네 이번 판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저 친구 추가하세요 이게 그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제 이름이 아주 평범한 보드게임이에요 감옥은 살기 좋으시나요? 나리고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나리고스 여기 보시면 나리고스 보이시죠? 이거 침투하시고 저한테 침투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친구 추가해드릴게요 지금 시간 많아요 파산을 했기 때문에 구경밖에 못해요 지금 나 이제 어떡해 땅 팔아야되게 생겼네 이거 나리고스 감사합니다 에르치님 월급으로 사왔다 똑바로 사네 나이 사? 원하는 칸인데? 왜 저렇게 빈부각자가 심해요 야 야 캐시맨님도 없네 만만치 않네 비싼 건물은 근데 엘링크님이 다 가지고 있다 어 잠만 말해줘야 돼 야 오오오오 뒤집었다 아부름죽다 멋지다 야 멋졌다 방금제 멋있다 누구예요? 누가 활용해주세요? 나야 나라고 그게 건물 파괴되는거지 땅이 아예 없어지는건 아니네 땅이 없어지는건 아니고 건물이 다 없어지는거니까 호텔 지은건 다 날아가는거죠 뭐 그럼 나 결국에도 또 개복지를 근데 제가 하는 게 어차피 제가 있는 땅은 2천만원이에요 니 재능부터 시작하는 을악을 뽑아냈다 좋습니다 이거 근데 더블 걸리면 한 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던져요 더블 2분 그래서 저 돈 언제 벌 수 있어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좀 이미 뭐 파산 직관까지 갔는데 뭐 와 인수했어 야 엘링크님 그렇게 부자였던 분이 한순간에 그지 되셨네 아 근데 재산가치가 높아서 괜찮을걸요? 난 어떻게 살아 담아 있는 거지? 저는 외주가 있는 거예요 아 쟤도 목이 없었어요 못살아서 못살아서 아 이동할 땅을 위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 고를 줄 몰라서 1번 칸 가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줄 몰라가지고 아니 지금 저 앞에 정신 나감 정신 나감? 야 복권 단첨 됐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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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크님 뭔가 계속 나 좀 살려줘 나한테 왜 그래 어 과목이야? 어 오히려 좋아 신초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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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친구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친구 추가했어요 자 들어오시고 다음판인 8명 꽉찬걸로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깔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이군님 움직일 수 있나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2천만원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 돈도 안 벌리고 이게 뭐야 잘 버리세요 가구 탈출하자마자 나한테 돈 뜯겼어 이사람 아 야 엘링크님이 뭐 되겠다 건물 다 짓는다 지금 어 우리 기부천사 같은 거 없나요? 건물 지었는데 다음에 막 건물 다 무너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개선해보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야 여러분 초록색이 많이 보이니까 뿌듯하네요 네 이제 당신이 이제 다시 그 건물 없애면 돼요 그럼 제사같은 영혼 느낌 다시 밟아서 없애면 돼 핵싱맨님 아시죠? 다시 없애주세요 저것도 이거 은근 재밌는데?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어 돌이 생겼어 처음에 그 1인칭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탄옥을 보니까 재밌네 안팔아 안팔아 근데 허니군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쵸 저 드디어 개복치에서 벗어나는가 싶다니 어차피 한방이네요 1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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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휴양지 야 맛있다 나 여기 있고싶은데 여기가 안쏘던데 여기가 안쏘던데 아 아깝다 짝스 안탔다 아 난 여기 있을거야 아 근데요 지금 없.. 지금 거기 있으면 위험한게 땅을 못사니까 아니 땅을 못사긴 하는데 지금 저 뭐 하루만 밟으면 죽는다니까요 오 과연 이 신호영상 땅 사나요? 근데 돈이 없네 이사람 저 땅 살 돈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는게 나아요 여기 왜이렇게 빙무격차가 심해요 이건 여기서 저랑 허니군님 허니군님 우리 플렉스 합시다 뭐야 허니군님 왜 땅 안사? 그러게 저정도면 그냥 살만 아 미치겠다 진짜 그만 지어 이러다 건물 다 부서지면 닌 망해요 남자는 한방이야 안녕하세요 야 남자는 한방이야 야 엘링크닛 파자 직전인데 건물 팔아야 될거 같은데 이제 집 돈이 없어 저거 한번 건물 잘못 걸리면 큰일나겠는데 아 괜찮으면 건물 팔아가지고 돈 버리면 돼 아하 이제 휴싱맨님 카드 밟아서 다 부서주세요 포인트 많다 야 나이스 돈이 없어 돈이 땡기거든 야 치카치카치 두번째 파샨이너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파샨이너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파샨이너가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땅 다 부서야된다고 다 부서야돼 저거 다 부수면 아직 몰라 아이 그만 지어 뭐 남자는 한방 못사요 못사요 거기 아 까비 나 이제 죽겠지 3500만원이네 비싸네 너 이제 죽어요 아마도 오 덕이날 수고 이건 야 emer 스피록 야! 엘리크님 거 가 아니고 나 자기 건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죽이셨네 ㅋㅋㅋㅋㅋ 뭔가 다행이면서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오우 잡았고? 오우 다행이다 죽이셨네 이걸서 언니 갖고 이제 캐싱맨님이랑 서니군님만 남았다 광대가지고 게임 선전할게 오케이 오케이 광대가지고 고마워 복권이야 나도 좋은 거 좀 걸리면 안 돼? 뭐 복권이 되게 쉽게 당첨된다 아니 근데요, 지금 저를 파산시킬 수가 없다. 다들 땅을 웬만하면 레벨업을 안 해놔서. 정확히는 레벨업을 했는데 다 무너져서 없는 거죠 뭐. 네, 이제 본인이 카드 밟고 서투리면서 부숴면 된다니까요. 자, 여러 명 맞습니다. 오, 인수하다. 인수. 감치곤쥬. 75만원. 황공지수. 없잖아. 월급으로 자맹으로 말했기 때문에. 직맨님 버텨. 아이고. 아이고, 2018님도 세 번째 파산을 해버렸어요. 와, 다음 파산 너는 누가 될 것인지. 진작에 했는데 왜 저한테 물어주는 겁니까? 다 부숴라. 야, 똑같이 분배한대. 야, 이거 허니그님이 굉장히 불리하잖아. 뭐야, 부활은 아니구나. 야, 저거는 좀 심했다. 허니그님이 돈이 가장 많았거든. 내가 돈이 가장 적었는데. 이득받다. 아니, 이거 누가 니코더로 소련 상과를 부릅니까? 아니, 이거 나 너무 판이 운이 좋은데? 게임이 너무 잘 풀리는데. 전화면 망하던데, 보통. 그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건. 그 바로는? 허니그님이 카드 뽑는다는데 계속 게임이 멈췄는데? 어. 아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 바로는 위험해. 허니그님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여어. 과연 이 게임 어떻게 될 것인지. 돼지진 이동하라, 돼지진. 저 좋아할 거야. 돼지진 멋지진하라. 저만 죽은 이벤트면 다 같이 죽고, 제가 부활에 감춘되면 전부 돈을 가지고, 제가 블랙을... 어어! 그루네코라 님이 약간 사기캐를 가지고 계시네요. 광대라는 게 굉장히 사기캐네. 오ㅓ의ㅋㅋㅋㅋ 돈이 2배가 된다! 오오ㅓ어... 1억있다! 저 사람 이제? oned més 내 돈복서버가 한번 더 뽑으세요. 무한으로 즐겨요. 돈복서버. 아니 근데 이거 이 친혜 웡anzang은 좀 위험하다. 저 사람 돈이마나 가지고. 오anzang 1억 가지고, 오네상 1억 가지고 있어, 쩌드가 어, 근데 나도 좀 좋아해? 어, 인수, 인수 각인데? 어, 근데... 오네상이 누구예요? 네, 패싱맨. 아, 진짜요? 왜 오네상이... 신혼네상은 돈은 많은데 자꾸 돈을 난데 줘. 너무 고마운데? 위동할 땅이요? 너 카드 같아요, 카드. 그치? 돌이 절반이 됩니다. 누구는, 누구는 두 배가 되고 누구는 절반이 되는 이런... V4 비닛빛 게임. 아니, 나도 너무... 여기 딱 policy가 됐어... 만약에 제가 카드에서 1초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다같이.. 오··ươ 오止cules... ний사이? 그냥 파산되면 저희도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다같이 죽는 거야. 식맨님 제발 카드 좀 뽑아주세요. 카엣? 링크님 재산갑지 들린다. 들린다. 다같이 다같이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유리해졌다 이거. 야 엘리크님 순간 순식간에 거짓이 됐는데. 건물에 일부 유일하게 건물때문에 건물부자였는데. 아니 저 사람은 꼭대금냅니다. 허니군님 꼭대금냅니다. 엘리크님 거짓이 된거 아니야. 근데 나 문제가 없어. 이러면 아직 모르거든요. 그냥 깡돌이마든 패시빈님 이길 수도 있어. 지금 지을 돈 없음. 그러네. 상급이 없음 지금. 그래 나 땅은 많음. 땅은 많은데 이제. 공토로 돈 벌기 힘들걸요? 오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수 좀 인수 당해주는 거 어때요? 한 개 정도? 안 넘기기? 그럼 절대 안해줘? 하나 정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보험이죠 보험. 보험은 늘어나야 돼. 다같이 0원 7.2도. 진짜 언제 끝나지? 꼭 끝날 겁니다. 게임 안 끝난다 이거. 공폭상 하세. 한 판만 더 하고 잡니다 이제. 게임이 길다 이거. 그니까. 그니까. 돈 넘겨. 엘링크 님이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돈 없어서. 아니요. 엘링크 님이 업데이딩 가능한데. 네. 돈이 400만 원대요. 업데이딩 안. 안 되지 그러면은. 업데이팅. 야아아아아. 야아. 차치 부리신다. 패신맨 님 차치 부리신다. 돈이 많아. 지금 패신맨 님이 돈이 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어도 오네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요. 근데 왜 오네상 된 거예요? 몰라요. 그냥 오네상이라고 부르고 있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이상한게 나는 돈을. 리프님 님한테 엇가리시 저는 거예요. 오네상이면 언니잖아. 돈을 그냥 주는데. 사람들이 그냥 돈을 줘. 신기한데? 이제 그만해. 못 참지.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되면.. 와.. 와 누구예요? 패싱맨이 완전지 부자되는데? 메가타워 됐다고 저거. 적이 밝으면 끝장난다. 카드님 감옥 갔어. 저게 좋아. 지금 상황에선 저게 좋아. 나도 감옥 가는 게 나은데 오히려. 가겠슴? 오 카드다. 어.. 나 팔아야 돼. 와우. 엘리니크님. 건물 팔고. 돈 갚아야 돼. 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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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엘리니크님 진짜 거짓 했다. 비싼 거는 살아있어. 야 끝까지 모르는구나. 분명 엘리니크님이 진짜 땅 부자.. 돈부자였는데. 아 돼지진 나가지고 약간 게임이 꼬였어. 이런. 얘 제가 잘했죠? 내가 캐리했어. 안다. 난 죽었지만 죽었어도 링크님의 복지를 막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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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 오 아니면 아닌데. 마게다. 내일? 타코비가 내려서 타코비가 내려요. 이건 뭔 소리야. 아 타코비. 아 새벽 5시는 안 돼요. 흠. 힘들어요. 아 이거구나. 타코비가 내리네. 확률 극악이라서 뽑았는데 이게 뭐해. 저는 내일 1도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2사이그 같은데요. 끝났어요? 아니요. 제가 확률 극악을 뽑았어요. 2사이그. 그냥 2사이그. 뭔데? 뭐가 떨어지는 거야 자꾸? 타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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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코비가 정말 많이 돌았던 미비인데. 음. 토스트가 왜 떨어지는 거야? 카메라에서 내가 타코비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쓸모없어요. 안 돼요. 밤새면 안 돼요. 진다란보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시나리에게 크림입니다. 유튜브라고 생각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만 안 뜨면 돼. 2만 안 뜨면 돼. 2 눈 안 나왔네. 안녕하세요. 진다람님. 아이디가 이쁘다. 진다람. 못 봐. 링크님 그거. 링크님 뭐해요. 링크님 그렇게 막 나가도 링크님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뭔 소리에요. 엘 링크님 뭐했어요. 오 형만. 과연? 와하하. 나리. 을. 뭐해요. 오 건담 처음. 왜요? 제 게임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도배성이기 때문에. 왜 저러세요. 오 강화하는데 저러면. 아하. 재밌는 거 하시길래 왔어요. 잘하셨어요. 오신 김에.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어떠십니까. 유튜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다운탈이 나가요. 큰 힘을 지켜요. 제발 많이 걸려나. 이 플레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뭐 카드 좀 쓰지. 나 카드 좀 갖고 싶다. 카드에서 이제 화재 발생하면 돼요. 으흠. 그러면 님 땅 팔아야 된다고. 이거. 그냥 관전은 안되나. 여기 여러분들 다 참여시키고 나 관전해보게. 그거는 안되는 걸로 알았어요. 안되지 않을까. 다인님 바로 파산하시면 돼요. 조용히 하세요. 아 게임 포기하시면 돼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진짜 대찌님. 고시나리가. 뭐 게임만 하면 파산하고. 뭐 게임만 하면 퍼플당하는. 그런 스트리머처럼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말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 오 링크님 감옥같아. 오 오히려 나. 오히려 좋아. 박스님 감옥에 같아. 건물이 많은 지금. 오히려 나한테 이게 좋은거야. 잠시만. 구독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나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 말도 안돼. 뭐 이거 찍었어?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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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신맨님 뭐야? 왜? 왜 파산당했어? 저거 그냥 카드에서, 죽어 카드에서 뭐가 걸렸는데요? 카드에서 빡싸요 아핳하하핳하하핳하하핳 뭐야 패신맨이, 그냥 부잔데 죽은 거 하면은? 잠시만, 이러면 게임 모른다? 이거, 이걸 진짜 모른다 야... 잠만 저 사람 돈 두백 몇번 들으니까 야, 이거 그냥 그 미스터리 카드 잘못 뽑으면 그냥 박살이네 뭐 없네 그냥 카드 맞게 비었네 야 이건 뭐 그냥 돈 많아도 그냥 즉사 당하면 끝나는 거네 안 와야죠 보낼상 나갔어 디코방 분명히 이길 줄 알았지 이거는 내가 봐도 상처받을만해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즉사가 나올지 몰랐지 즉사가 낙도적인 1등이었는데 그치같다 진짜 안해 카드 낙도적이 1등이었죠 즉 1등인데 즉사났어 아 웃겼네 즉사가 뭐지? 했는데 근데 아니 스트리머보다 더 웃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스트리머가 안웃기면 어떡해 이거 야 난 난 감옥에서 쉴 건데? 밤톨에 나오셔야 돼요 밤톨에 나오셔야 돼요 밤톨에 나오셔야 돼요 자 아무나 즉사 아무나 즉사 돈 한번 벌고 갑니다 즉사 자 허니군님이 여기서 즉사다 가면 진짜 엘링크님이 이기게 됩니다 더블리다 아 더블 뭐지요 동남기야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땅이 야 즉사 야 즉사는 신간 못했다 진짜 즉사는 진짜 신간 못했다 패싱맨님 진짜 난 이길 줄 알고 아직 패싱님이 이겼네 하고 있었는데 자 나와라 야 20억 원 야 뭐야 될 사람은 텐다 뭐야 갑자기 부자됐어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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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러면 돼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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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직선하면 레전드 그러니까 레전드 저에게 유튜브에 좀 주세요. 쇼츠영상 좀 주세요. 제발. 뭔 소리예요. 제가 직장을 다 한다는 뜻이죠. 야 건물 짓자마자 철거냅니다. 아 그렇구나. 지진이랑 다른 거구나. 아 아깝다. 미스터리 카드가 가장 재밌구만. 이거 카드 맘겜인데요? 그니까요. 유유왕도 아니고. 아니 이거 카드 차이로 지내. 나 지금 회식맨이 죽은 이유가 가장 어이가 없다. 야. 죽샤. 야 죽샤. 야 죽샤는 신경 못했다. 야 죽샤는 진짜 신경 못했다. 야 카드 걸리면 안 돼. 절대 카드 걸리면 안 돼. 아 지금 깜짝 놀랐네. 영상 만들기 힘들어요. 저도요. 즉사가 있으면 상대표를 즉사시킵니다. 너 있지 않을까? 어 됐어요. 상대표를 즉사시킵니다.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오프닝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손님. 근데 그렇게 많아도 제 두 배도 안 돼요. 이제 끝나요. 누군가 파샤이 아니고 즉사 나오면 끝나요. 이거 즉사만 게임이. 카드 걸리면 안 돼. 카드 걸리면 안 돼. 야 카드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야 4천만원 통행력. 걸리면 아직 죽진 않아요. 손님관님. 상대방 즉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 봐. 4, 5, 6, 7, 8, 9. 어이구. 어이구 맛있다. 포니 지금 50도. 오 이런. 양치하고 와도 안 늦겠다. 진짜요? 11. 어? 5, 6, 7, 8, 9, 10. 카드. 오 제발! 야 3천만원이면 껌값이죠 뭐. 예 껌값이지 뭐. 껌값이지. 허니구님한테 3천만원이면 아직까지 껌값. 근데 왠지 우리가 파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돈만 다 있는 거. 나는 파샵 말고 파샵만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즉사도 죽는 건지 몰랐어. 나이스.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20억을 벌었잖아. 이제 20억을 잃는다가 있는 거지. 아..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저런 게 있었어? 오. 아.. 아.. 0원대기. 0원대기가 있어요? 아.. 아.. 그로네콘 님이 들어오시면 뭔가 게임이 더 재밌어 질 것 같습니다. 하하.. 더블이에요. 한 번 두 번주세요. 자 그냥 미스터리 카드 걸리세요. 내 카드 좀 걸려주세요 이거 걸려면 진짜 오늘 유튜브 강 나옵니다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돼 진짜 걸렸어? 다른 걸 걸렸는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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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합시다 어? 해줬네? 왜 인수로 해줘요 I came back 일단 카드익은 힘을 기술하셨는데 이제 더이상 닉큰집이 직사를 뽑지 않아 더이상 답이 없어 야 이 사람 잘 살아남는다 야 흑수지 효과로 1억 받았어 흑수지 효과로 1억 받았어 야 뭐야 나보다 돈 적어 저거를 몇 벌이야 당첨되는 거야 미스터리 카드다 아니구나 핵도 있고 납치도 있대요 핵도 있고 납치도 있대요 이거 재밌는데 핵도 있고 납치도 있대요 다음은 시작 게임은 이걸로 해야겠다 재 재 재 난 카드 걸리면 안된다 난 카드가 재앙이다 다른 사람 땅걸리는 건 상관없어 핵도 있고 납치도 있대요 핵도 있고 납치도 있대요 우와 튕기셨나보다 아 그렇구나 이겼다 야 엘리니크님 거지였다가 순식간에 야 20억 재상가 됐소 자 오늘의 결론 닉크님은 사기꾼이다 이동모션 스킵이 있네 네 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 아 다칩니다 나가 나가 어떻게 나가 아 이런식으로 야 이런식으로 하면 됐네 아 진장 오케이 좋아시죠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효과임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디있어요 대찌님 지금 양치하고 계시는데 늦을거 같애요 대찌님 지금 양치하고 계시는데 늦을거 같애요 어 있네 잠깐 몇분이세요? 몇분이세요?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거죠? 지금 허니버터 군님 들어오신다 그랬고 한 분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딱 8명 가능합니다 카오스모드 가죠 카오스모드 가야지 아니요 카오스모드 가요 카오스모드 카오스모드 가요 아 진단하보라니 침추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추가했어요 나리고스 침추해주세요 나오세요 일단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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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요 나리고스 침추해주시면 바로 친구 추가해드리면 다 8명 됩니다 지금 지금 응 소용없어 아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실제로 죽을쯤 몰랐어요 나리고스 침추하셨나요 이거 이거치 이거치 침추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게임의 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카드만 게임이 되죠 아니 근데 아 저기 양식에 맞게 디코 디코 양식에 맞게 아 잠깐 현명이 안된다 양식에 맞게 설정하시면 매니저분이 승격해주실거에요 그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 게임은 나리님을 못바르게 좀 하실데요 디코에 나리코 스피커팩 가셔서 양식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들어오시나요 자 아직 그 요청이 안들어왔는데 네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이 게임을 하고요 당신은 나끼 제가 이미 배주진때문에 한번 되게 망했다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화제국 탈툴 7분 지금 이 분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어 됐다 됐다 다람이 제가 친구축하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미적도 지금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딱 58명입니다 동시 하하 정신 나간 카드만 나오 진짜 정신나간 게임 정신나간 카드 나와가지고 우리 그 뭐냐 그냥 지나가던 일 그냥 한 번 원킬 됐잖아요 정신 나가버렸잖아 정신나가서 뒷코드 나가버리고 나와요 빨리 나와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나와요 빨리 나와요 나와요 들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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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빨리 다람이 다람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자 가시죠 여덟명 다 들어가요 제가 다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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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다람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됐어요 이제 일하면 됩니다 양식은 저기 설정 어딨죠? 그 디코 양식 어딨어요? 디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고정된 메시지를 보이시면 돼요 고정된 메시지를 보이시죠 고정된 메시지를 보이시죠 첫턴부터 즉사포가 아 진짜 진짜 죽는거죠 나 이제 죽는거죠 전 이미 1등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제 잉크님 첫턴 즉사포 보여줄 수 있어요? 나 이제 1턴 난 1승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아? 맘 편하게 다들 총 그럼 재탄이 걸려서 파산해주세요 그럼 재탄이 걸려서 파산해주세요 좋아요 광대 이 효과가 굉장합니다 자기가 걸렸던거 그대로 걸린대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거 보니까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이 저 복권 걸리면 돈 2배로 받아요 12칸 벌써 12칸 아까 보니까 딱 돈이 2배되는게 고시나 령의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 구독한 버싱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더 자 좋아요 이게 바로 게임이지 이게 바로 게임이죠 나쁘지 않구먼 시참이 가능한거요 시참은 가능합니다 원래 시참 가는 방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참은 언제든지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근데 저 20억은 진짜 웬만하면 안없어진다 맞아요 근데 나 이거하고 미스터리카드에서 진짜 직사당하면 나 진짜 억울할거 같애 아린님 믿어요 즉수 뽑아주실거라고 뭔소리에요 딴 때는 믿지도 않더니만 이때만 믿어요? 네 이때만 믿어요 하하하핳 이.. tel. 이 사람들이 어 뭐야 깜짝이야 놀랬는데 친추해야겠네. 친추해주셔야. 나리고스 친추하시면 되구요 유튜브도 구독한번씩 누르심 감사드리겠습니더 저기 나 진짜 나 이게임 보고나서 내일도 이거하고싶어 솔직히 말해줘 아 저 한소식이 근데 나린이 미쳤던 건 없어요. 저거 문제에요. 이겼기 때문에. 남은 왜 항상 마지막 턴이야? 아니 근데 다들 평범한데 내 캐릭터 위에 대한민국 써져 있는 거 왜 이렇게 시선강탈이냐? 정말 부자나리. 맞아요. 전 부자나리에요. 즉시하면 안 나오면 된다. 미스터리카드 즉시하면 안 나오면 돼. 나린이 밀어요. 시도시골하고. 즉시하면 좋습니다. 신초 하셨나요 혹시? 신초 아직 안하셨네요. 기로님 신초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 다음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80님도 나쁘지 않게 시작했어요 게임을. 야 2 나왔다. 아 근데 저 나린님이 너 말도 안 돼. 그쵸 제가 원래 타격해잖아요. 네. 즉사 뽑아주세요. 어 엄진님 호텔 사야죠. 호텔 안 사? 아니 호텔을 안 사? 돈 없어요. 엄진님 잘 가요. 내 건물에 걸려요. 걸리진 않네. 응 안 걸려요. 아 젠장. 뭐야? 사세요. 돈이 있으시다면야. 알겠습니다. 오두막. 오두막까지. 헛! 자 나린님 직사 걸리자. 자! 정! 구! 구나하셔요. 이건 뭐예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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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돈이 줄질 않아요. 여러분. 네. 예상한 건데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추 슈락 해놨습니다. 카드 먹읍시다. 슈락했고. 아니 마이크 필요없어요. 괜찮아요. 마이크 필요없으면 괜찮습니다. 자신들 모두가 즉사하는 카드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오시면은 곧씨날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줘요. 같이 있을 거 같지 않아? 하신들 제외하고 먹는 사람이 즉사하는 카드. 디코드 있으니까 혼자서 심심하시면은 디코드로 와서 같이 게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곧씨날이 상송 없을 때. 있긴 한디. 암마 즉사. 오오오. 누가 절반이에요. 다람님? 다람님. 안돼!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잘해주셔야 되는데. 1억대서 주고 싶다. 카드. 즉사. 어떡해요. 고민이에요. 돈을 써도 줄질 않아요. 다람님 꼭 즉사 뽑아주시길. 아니면 그. 제가 설마 즉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즉사 안나와요. 설마. 이렇게 지금. 디코 어디인가요. 그 느낌표 디코 치시면은 디코 죽여 나옵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 승격해 주실 겁니다. 3. 3. 3. 3. 야 모든 플레이어가 15. 와. 안개도 줄지 않는데. 더 줄지 않는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냥 버티기 게임인데 이거. 이건 뭐. 게임이. 이미. 많이. 갔는데. 날이니. 날이니. 자 디코는. 유튜브를. 구독을 피스로 합니다. 예. 구독 꼭 해주세요. 이제 또 화폐만 산다. 사본주의 개웃기. 화폐만 산다. 덤벼라. 8. 2. 3. 4. 5. 6. 7. 8. 8. 8. 드디어. 드디어 땅이 생겼다. 땅이 두 갠데. 아하. 아 폰 넘기. 하나라도 생겼데요. 다행히. 여러분 이동모션 스킵이 있거든요. 이동모션 스킵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게임 빠르게 진행 가능해요. 네. 지금 눌렀어요. 스킵해주세요. 나는 스킵했어요. 아. 데빌 님이 화요일 님에게 640만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데빌 님은 자꾸 뭘. 자꾸 주네. 돈을.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10억이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돈이 꼴팀이고 좋을 때도 있어요. 돈이 두 배 될 수도 있어서. 돈이 두 배 될 수도 있어서. 앵터 넘겨. 아. 나다. 자. 나요. 이제. 보시나리가 이 활약하는 순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나왔어요. 또. 건물을 또 차야겠구만. 4. 오케이. 좋아요. 주셨습니다. 아. 돌아왔는데. 어때서.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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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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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게. 150만원을. 헬스. 헬스. 돈 많아. 이제는 돼. 2250만원을. 헬스. 헬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 재산은. 합수가 될 것 때문에. 아니. 10피트 후원은 감사한데. 그 말은 감사하지가 않아요. 네. 아. 이거 웬만하면 탁 타면 안 돼. 지금 다들 돈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파샨이 안 됩니다. 이거 즉사 나오지 않는 애샤는 파샨은 안 됩니다. 아. 모름. 즉사말고. 즉사말고. 땅. 다. 철거카드. 나오면은. 돈이 절반이 됩니다. 다들 절반되는 건데. 안 돼. 괜찮아. 나는 그래도 10억이 넘게 있어. 좋아. 여리님 돈이 없앤다. 안 돼. 아. 다람님 화이팅. 돈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아니. 이런. 곧씨나리 방식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셔야 되는데. 자꾸. 돈이 절반이 됩니다를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솔직히 근데 저도 운이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간판을 이기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해줘. 안 돼. 와. 대박. 그쵸. 대박이죠. 곧씨나리가 좀 대박이긴 합니다. 진짜. 아니요. 나린기면 안 되다니. 지금 일단 딱 말아야 돼. 그렇군요. 광대 좋구만. 광대가 즉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진짜 누가 되는 거야? 와. 나다. 대찌님 제 건물로 와줘요. 바로 어디지? 어. 휴양지구나. 빨간 건물로 오시면 돼요. 어. 대찌님이랑 2040님이랑 엄지님이랑 아니 잠깐만. 대찌님 지금 감옥이에요? 아니요. 휴양지인데요. 이거 웬만하면 땅을 패면 안 돼요. 진짜 이제. 땅 패면 많아. 땅. 파멸이겠죠. 이런.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나린님이 맞아요. 저 사람. 아니요. 저거요? 저 사람 땅이 다 비싸서 위험함. 지금. 아. 왜 이렇게 난리다 난리 걸리세요. 우리 기론님. 유튜브를 그대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굳신하리게 힘을 주세요. 또 화요인님이 팀원이었습니다. 엄지군 주님 죄송히 굴리신다. 엄지군 주님 여성만큼 이동하셨다. 야 호텔 지었어요. 와 저 비싼 땅 많이 사라진다. 하나 정도 먹어놔야 되는데. 야 이거는 이제 감옥 가는 게 낫겠다. 하나 정도 먹어놔야 되는데. 나 여유가 비싼데. 나 여유 돈 많이 돈다. 나 돈 많아요. 인수할게요. 응 안 돼. 아 왜요. 난리있게 불가능이 없죠. 맞아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거절해. 안 그러면 게임 망함. 거절함. 오 잘 먹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인수를 거절한다. 칸 남겨. 야 이제 거의 땅이 있는데. 나만 땅 없어. 당신의 인수. 나 여유가 없다. 야 다람 님 좋아요. 그런 거 생기면 좋겠다. 야 이제 이거 누가 먼저 파샤한 대리냐가 중요한데. 나 여유가 갔잖아. 대신에 한번 나오자. 희생이. 이검한데? 오오. 죽사. 아 나아. 빨간 게 나잖아. 난리이 없어서. 아, 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잠시만요. 전 아들 다옥이 있잖아요. 다옥이나 있잖아요. 아니, 다람님은 왜 이렇게 운이 없으신걸? 아니, 맞아요. 진짜...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 네, 대찌님. 어... 아... 아, 대찌님이... 아... 아... 기부천사. 아, 나리 너무 위험해. 지금 나리님 땅이 너무 많아. 그래요. 다람님, 그것 좀 뽑아주세요. 네, 나네.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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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부천사야. 아, 대찌님 감사합니다. 아유... 왜 차려고 하실까? 왜 차려고 하실까? 이거... 나리님이 돈을 없애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음. 그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냥 보스에 죽어라. 죽어라. 그냥 땅 다 철... 어? 이거 유이님만 걸리는 거야. 이거 유이님 땅만 철거되는 거야. 유이님 담아. 이거 철거된다. 안 돼, 철거됐어. 안 돼, 내... 어, 감옥이다. 잘 들어온 거다. 오케이. 야, 감옥이 딱 좋다. 감옥 좋다. 우리 감옥이 날 수 있어. 가장 안전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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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나. 오케이. 야, 멋있다. 나만 땅 없어. 나만 땅 없어. 나만 땅 없어. 어떡해. 제발, 제발. 제발. 인수하게. 인수 거 어따 해주세요? 돈 많아 하셔 뭐. 안 돼. 알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란! 즉사 뽑아주세요. 즉사 뽑아주세요. 아잇. 왜 이렇게 천백만 원을 많이 내지, 사람들이? 안 돼. 지금... 어이구 재밌다. 야재님이랑 이렇게 더 돈... 엄지님 돈 먹으신... 돈 드신다... 돈 많이 Katy 꼭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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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shop doctor 선화. 왕님 어이 dil 날이님 따라잡아요 날이님 잡아야 하는 vendee 서로 county 많아 누구는 돌만 보자 어이~~ 어? 진짜? 아 이건 사기잖아 어디 땅이 걸릴까 제 땅이 걸려야 되네 아 기부장사 갑니다 별로 안 비싸네 아 아쉽다 근데 다 비싸다 땅이 이제 살려줘 야 10 나왔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주 감사합니다! 150만원 감사합니다! 꿀꺽! 에빠스부! 엘리크니 450만원! 야, 화요인이 돈 많다고 그냥 뿌리시는데? 내가 맨 처음에 가리카트 2원을... 고수다리님, 고수다리님! 아, 금강님! B2 후원 감사합니다! 나리님! 부자의 삶은 너무 피곤해요! 그쵸, 피곤하죠! 아, 저도 진짜 피곤해요! 아,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자꾸 모여요! 어떻게 해야되, 이거는? 고수님! 죽으시면 돼요! 오, 가요? 뭐야! 와, 20180님 두 배 됐어! 나랑 비슷해졌는데? 20180님! 부자된 기분 어때요? 이게 브루즈와잉! 이게 브루즈와잉! 뭔가 되게 기분이 좋다! 이게 진짜 돈은 아닌데... 그쵸? 아, 진짜 고수다리님은 돈은 반할게... 이럴 때 가몰이 바지, 언제 가몰이 왜? 여기 먹어놔야겠다... 와, 잠시만! 비싸땅 보인다, 이달아! 비싸다... 아니, 보고 나... 아, 차례는 언제 올까? 우와...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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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지진 뽑혔으면 좋겠다... 땅 다 철거되라... 아, 그러지마요... 대지진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군데... 저는 어차피 땅이 없어서 피해가 없거든요... 아하... 보여줄 땅이 별로 없어요... 벌레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군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삶이 제일 무서운거죠... 그렇군... 아, 제발! 제발... 나주있죠? 그렇지! 감옥이다! 감옥... 아싸! 그치... 딱 좋았어... 사용당했으면 좋겠어요... 고스나리가... 아, 저는 감옥 걸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돈이 절... 나도 절반이 됐어... 광대효과로... 네, 광대씨... 네, 돈 잃었지만... 그래도 7억... 네... 아직까지 1등... 네... 완전 2억이야... 안 돼... 너무 안 돼... 하겠죠... 아... 아... 20억이었는데... 7억까지 줄인거야... 가만히... 가만히... 야... 비싼 땅... 가장 비싼 땅은 아니지만... 비싼 땅을 두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2578125원이 모두? 오스라이티나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크님 카드... 할만 없잖아요... 카드가자... 아... 이런... 계속... 파죠... 아... 이거 왜 팔아... 96만원 지불하네... 그냥... 아니... 통행론을 꼭 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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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와... 백지님은... 돈을 벌지 않고 자꾸 끼기만 하시네... 안 돼... 안 돼... 아니... 처음... 애초에 다 돈을 줬어요... 저... 처음 미스터리 카드 때 5억 다 주고... 5억... 자연... 자연... 타코... 와... 엄청 쓸모없는거... 어... 잠시만... 근데요... 이키네오네쌍이 직사가 걸렸거든요... 아... 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2180님이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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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옥이니까... 적어도... 더블만 안나오면 기회는 있어요... 그냥 죽어라 고스나리... 아... 아... 전 죽지 않아요... 분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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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네... 하... 이... 아니 근데 20억 먹고 꼴찌하면은 웃기긴 하겠다... 그니까요... 20억 먹고 이제 그 미스터리 카드 뽑고 해가지고... 나리님한테 1300만원 준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어 돈을 버는구만... 이제 미스터리 카드 뽑고 이제... 자폭으로... 골들! 대전! 아유 뭔 소리에요 불씨나리가 그렇게 비극적인 스트리머가 아니라고요 와 근데 20억은 너무 심하긴 했어 자리님 근데 혹시 구스 구스 닭은 다시 언제 하나요? 어떤거에요? 구스 구스 닭이요 그게 뭐에요? 구구 닭이요 구구 닭 구구 닭 아는데 아는데 그게 뭐냐구요 아 있어요 그게 아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당신이 제일 고종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다리고 스님한테 또 근데 저번에 구스 수덕은 대박이었지 저 혼자서 전 5명이 다 다른 사람 의심해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가냐 그 다음에 그 레전드 다 했는데 문제는 나 열수공인데 안에서는 밖에 못 열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해 저는 이제 7월 24일인가 그 생방송 때 이제 그 무스코 스톱에서 아 근데 다음은 아 알아요 기억나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원한 원한 나리님 다시 다시 한번 이마트 홍보대사 갈까요? 저작권 걸리잖아요 진짜 왠지 구구덕 하기 싫어진다 이마트 이마트 아 주사이 궁금한다고 아 이마트로 한 번에 들어가진거 진짜 레전드였죠 맞아요 진짜 레전드 레포나드 갈까요? 진짜 레전드가 숏체험수 만들었잖아 그거 맞아 낙상이 없어 괜찮아 오케이 이거 나리님한테 너무 크나큰 손실이다 야 둘이 비싼 땅 산 사람들 또 다 차고 됐다 저 비싼 땅 뭐야 뭐야 내 공물 어떻게 됐어 어 어 뭐야 또 또 나도 부르주아야 이제 아 부르주아야 또 이거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서버 터졌어요 나도 땅 찍고 싶어 땅 찍으시면 되죠 저기는 뭐야 쪼 쪼은 아니고 땅 부터신거 나도 부르주아야 이제 뭐 싸니까 부담은 없어 이제 나오면 돼 이제 감옥에 나와야 돼 나는 이제 부담이 없거든 뭐야 나 W였어? 네 W였어요 어 인수해야지 받아 죽겠어요 저걸 쪼 쪼 쪼 쪼 쪼 야 찐님 과연 땅을 살 수 있겠지 어 안돼 어 왜 또 연희야 땅을 사야 되는 이 타이밍에 휴양을 하시다니 아 그래도 돈을 안 낸거에 대해 다행이라고 아 어차피 그 돈 내는건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땅을 먹고 싶은 뿐이에요 아니 딱 시작시점이야 아 이거 그지같은거 딱 시작시점이야 딱 시작시점이야 아니 말이 가는게 좋은게 아닌데 여러분 이미 전 우승한 첫째 우승자로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우빨 맞게임이에요 우빨 맞게임이에요 우빨 맞게임이에요 네 우빨 맞게임이에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제가 이겨요 네 다리님 집사 걸리실거잖아요 왜 이기신다고 착각하세요 아니 뭔소리에요 집사 안걸려요 네 이제 다리님 돈 절반 잃잖아요 저랑 20180님이 이제 휘어잡된거임 어허 그렇구만 예 저랑 20180님이 14억으로 2등이거든요 아 총 재산가치가 15억이라서 2등입니다 응 2080님이 2억임 지금 땅이 많아서 전화하고 아 아니 싫어요 제가 왜요 나리님 전반 돈 절반 뜨면 나리님 이제 20억 되는거 다 없어지는거 아 안나왔어 못나왔어 아 2톤 남으셨대 이제 더블 나와야되는데 건물 다 없어졌나 나리님이 감옥에서 좀 나와요 언제까지 감옥 야 직사 누가 한명 하세요 네 클랙이 세울준비는 되셨나요 네 아 저는 어차피 1등이라 꼴등 안해요 절대로 그 강의 10p2원은 감사하지만 그 메시지는 별로 감사하지가 않네요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그니까 광제 그 효과 때문에 다 죽었고 아 근데 나는 왜 살아남고 202차 분이 왜 살아남았을때 아래님은 돈이 많았으니까 이거 15억원 까이는건데 15억원 이상의 돈이 있었으니까 아 봐봐요 이거는 고시나리 밖에 못살아남는다니까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탈출하기까지 한턴 남았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버티면 되는거 아니야 버틴니는 난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겨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이긴거죠 그쵸 야 이게 진짜 카드 망게임이긴 하다 야 제발 살려줘 야 카드 한방으로 다 날라갔어 아 이제 아 이제 어떡하냐 와 그래도 나 3등이다 와 나 3등했다 2등이라도 한개 어디냐 아 와 나 조졌어 1등은 마지막 1등은 고시나리가 되겠습니다 20289 이미 양에서 이기면 의전지 돈이 두배가 됩니다 조금 쉬어도 늘어나 지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돈이 두배가 된다 의미는 없어요 나린님이 딱 직사거리시면 되겠다 딱 기술하면 완벽하니 뭔소리에요 직사가 걸릴거 같아요 제가 네 아 아 아 아 아 카드 먹자 카드 먹자 카드 먹자 카드 먹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카드 먹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쫄? 쫄? 카드 안 먹으면 쫄? 카드 안 먹으면 쫄? 카드 안 먹으면 쫄? 카드 안 먹으면 쫄보 날이 인정하는 걸로 카드 로드 리액션 안 먹으면 쫄보 날이 happens 와 하.. bunlar 너무했다 이거는 카드 너무했다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그냥 확실하게 이길거 카드 한 번 더 카드 안 먹으면 카드 안 먹으면 아.. 작산 안 돼요. 자 이제 온통 제 건물이 될 겁니다. 빨간색 건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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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빨간색도 거라고요? 잘 안 쓸 수 있어요. 왜 앞에 빨간색이야, 이거 공사, 아예. 오오오오오오오!!! 야오오오오오오오오 돈을 주시는데 약간 사회의 너무 아 1, 2. 아 제발. 파나! 몰라와! 어? 이거 사나. 전화 드릴게요. 자, 좋아요. 오, 저구리야. 제발. 이제 즉사 걸리면... 이래놓고 즉사 걸리면 레전드. 아, 그러니까요. 제가 즉사 걸리겠어요? 즉사 안 걸려요. 아, 진짜 불안한데? 과연? 오, 야 다행이다. 야, 브렌징 다행이다. 야, 돈이 절반.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 즉사만. 제발. 제발. 이, 이... 잘못 걸리면 갈 것 같은데. 아니, 여자 미쳐. 아니, 여자 미쳐. 못 가네. 와, 돈이 두 배가 됐어. 차라리 다행이다. 근데 820만원밖에 없어. 82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돈 벌어도 가치가 없어. 아니, 조금씩, 조금씩 수치가 늘어나긴 하는데. 즉사 안 걸려요. 오, 시나리가 어떤 스팀인데. 즉사 안 걸리죠. 즉사, 즉사, 즉사. 즉사, 즉사,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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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 즉사. 즉사. 80님한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잠을 못 자게 하네, 이 스트리머. 네. 아, 뭐 좋지. 여러분, 그리고 이기면 20코인 벌어요. 1등한 사람한테 20코인 주더라고요. 나 왜 3코인인데? 뭐 이라 좋아? 먹어만 더우면 나린님이 인수 못하게 내가 마그면 돼. 흠. 알죠, 그만. 이러고 그 대지진 나가지고 딱딱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즉사 걸려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즉격 심판. 이제 파산 예정입니다. 뭔 소리에요, 금강리. 12번은 잠시하지만. 그건 안 돼. 2개인, 2개, 2개. 3개에요. 이제 파산 예정이에요. 네? 그러네, 3개네. 이거 가능성이 나린님이 여기 밟으면 돼. 나린님이 여기 2085님 가장 비싼 땅 밟으면 돼. 강화 못해. 아, 감옥. 아이고. 아,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거. 가복, 오히려 감옥 가는 게 더 이득인데. 하지만 또 불편한 건. 가복이 최고. 제발. 아, 넘어갔다. 됐다. 살려서 제발. 몰라. 이제. 돈 없겨. 나 돈 없겨 이제. 한 번 돌리면 죽겠다. 아니요, 어차피 건물 많아서 건물 파면 돼요. 근데 미스테리 카드 나오잖아요. 미스테리 카드에서. 5, 6, 7, 8,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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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7, 6, 7, 7, 7, 8, 8. 수원 님이 미스테리. 아, 자. 아. 계발. 어. 또. 어. 암. 얻어요. 맞다고. 미치지 않네. 어. 지금 보통 부자들이 패가 망신하는 육즈를 타고 있는데 곧 씨 사이님. 으. 야. 저걸 다 피한다고? 야. 저걸 다 피 한다고? 아, 이걸도 다 피해. 저걸 피하네. 저거 세공 없는데? 아. 왜 하필 다 빨간색 건물밖에 없는 거지? 이것은 진짜 사회의 음. 어 나린님 혹시 빨간색을 좋아하시나요? 아 그건 아닌데 아이 감사합니다 벨벳 대규감사 아이 감사합니다 돈 없는데 돈이 생겨서 죽어라 고스 즉사 걸려라 고스 아 돈을 돈을 못 사는구나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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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골 시나리가 그래도 여의적 주인공인데 오늘 상도 안 걸릴 줄 알았어요 하하하 오 Sort 휴식 휴식 암 모르입니다 어aders 오오오오오오오옹 expelled 암 야 근데 날이 claiming은 진짜 웃긴다 20억원 벌고 스타 Hepabron 완곡하게 뽑았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걸까 내 인생은 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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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말하면요 나리님 아싸는게요 진짜 그냥 될 사람은 돼요 아 그래요? 맞아요 델음 델임이고 나네 아니 저도 그랬잖아요 그냥 나리님은 아닌데 뭔소리에요 저도 완벽한 베이싱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완벽한 꼴찌가 됐는데 갑자기 20억 떠서 이승격전 했잖아 좋아 살면 돼 괜찮아 그냥 진짜 데려오면 돼요 아우씨 못나 살려줘 제발 무슨 식사 이공이파이블리니 그냥 제 제 그 오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이거를 자꾸 피한다고? 근데 나리님 26만원 받는 거 왜 이렇게 웃긴 해 이제 월급 받고 월급이 아니라 이제 그냥 수다만 뽑아 교통사고로 아 아 돈 없어 와 제발 살려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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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나 저 앞에 폭탄을 피할 자신이 없어 나 이제 저걸 피할 자신이 없다 안 돼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 죄송합니다 델놈을 됐놈이었군요 망개미네 델놈은 델놈이었어요 네 델놈을 델놈이었어요 아 아 델놈은 델놈이었어요 이거는 광대가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광대가 잘못했네 이겼습니다 재밌다 이거는 야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 오래 버텼던데 아 젠장 한 판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 한 판도 한 판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 아 아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아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가지마 왜 자동으로 자동으로 가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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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앞에까지 왔어 젠장 몰라요 고방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판도 쫄 나와가지고 제 자존심이 허락 못해서 제 자존심이 허락 못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나린님 왜요 왜요 스포 스포에 저랑 나린님만 윈 한 번씩 있어요 아 그러네 이런 그저 이 이거 힝 이 시 bén 이쁘 폭민 어 이쁘 뭐지? 시작 안 하면 안될거지 빨리 시작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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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봐주세요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빨리 어? 어? 네 뭐 받고? 나가나가나가 으으으으으으으읍 나가나가나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많다 누구인지 모르겠어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반판 해보실? 일반? 아 일반판은 노잼일 것 같은데 일반판은 노잼 이러면 자극적으로 가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이미 들어가셨어요 이미 아닌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봐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신 분 깍쳤어요 나오세요 안되겠다 여기까지 사라는 하늘에 계시구만 아니요 다 낙서 걸어가면 되죠 여기가 제 방인데? 인방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제 방 맞아요 일로와요 들어와 들어와 꼭 들어가자 이분 나오셨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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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아 안되는가봐 나와달라고 얘기했잖아 내일 또 하면 되지 이거 비방으로 못 만들잖아 돈 내면 만들 수 있어요 돈 내면 만들 수 있죠 젠장 돈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다 오는거에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그냥 쫄리쫄리 들었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아질수도 몰라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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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 уль Florida 중국 아니면은 이게 조금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친구를 계속 매겨가지고 방태를 시키게 만들면 되긴 하거든요 적이요 온 통 그거는 아니죠. 의료래요. 왜 이렇게 자동으로 가? 아! 의료라는데요? 의료라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방 만들었으니까 방을 안 들어가시는데 이 기능을 비활성하면 회원님 비공개서가 되는데 아 그렇겠구나. 아 그러네. 이거를 비공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가 들어가면 되네. 뭐야? 아니 서버 설정을 어떻게 한거에요? 잠깐만 아예 안되는데? 아니 그 비공개를 하면은 지도 못들어가고 친구도 못들어갈걸요? 아 그러네 안되네. 이거 설정에서 바꿔야되요. 그냥 들어와요. 어차피 다 나가셨을텐데. 응. 어 됐다. 됐죠? 사람 많땅해서 좋긴 좋았는데 아쉽다. 다 됐다. 서비 로우드? 나 왜 안들어갈까. 뭐야? 안들어갔지? 자. 알았다. 뭐야? 누가? 난 안들어갈게. 아직 전부 들어갔네. 그가? IoT게. 하나. 오셨다. 알려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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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따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알려, 알려, 알려. 가자. 알려, läh University. 빨리, 들어오요, 들어, 윽. 으음. 가, 다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할 겁니다. 뭔가 이상한 하는 거 있는데 경찰 보고 누구야. 누구야? 음. 빨리 와요, 빨리 들어와요. 여희들, 여희들이, 여희들, 형님. 여희들, 여희들, 여희들. 하여, 다 들어가요. 하여, 하여, 하여. 하여, 하리, 하여. 아팔입니다, 침막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인양님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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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1등 했으니까 편하게 합시다 게임 그래요 클린하게 했는데도 이기면 어쩔 수 없고 나리님은 절쾌하게 나리님은 절쾌하게 설마 제가 두번 욕심부리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나불이님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런사람 맞는데 그런사람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유리한 사람이 누군지암 게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함 땅을 가장 먼저 맞잖아 안녕하세요 곧씨나이입니다 팔로워하시장엔 곧씨나이가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순서지? 아 나 맞춤 이거 머리카락 색깔 어 색깔? 그니까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 저기 여기 덩...덩이 등인데? 이번엔 금강리 이기게 해주자 뭐 어쩔 수 없네 근데 이상하게 엄지님이랑 206806은 왜 2500만원이야? 키트 바꾸고 왔던데요 왜 또 이거야 텐눈요 21억 됐어 허니버터니 감사합니다 잘자요 광대씨 그거 뽑아주세요 후련창가 근데 색깔이 8명이니까 뭐 이동모션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이동모션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이동모션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랜덤인 듯 배지님은 랜덤인 것 같아요 랜덤 그럼 다들 이동모션 스킵해요 이동모션 스킵하면 빨리 이동모션 아 살려줘 야 금강님 시작부터 나이스 시작이 가네 저는 상관 뽑아주세요 야 누가 바로 근데 강드 뽑아가지고 공강님 빼고 다 죽으면 레전드다 고시나리 웰컴 투 고시나리 탱크 구입만은 안돼 뭐야 색깔 그 옆에 뭐가 뜨는데 그 어 뭔 순서지 이게? 내 순서는 알 수가 없네 돈이 절반이 됩니다 돈이 절반이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스킨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스킨 그거 흡수로 바꿨어요 이동 스킨 바꾸려고 하면 좋은데 땅 없잖아 아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나 유희님 다음이구나 아 끼고 있는 성격이야 아 끼고 있는 성격이야 근데 엄지님은 스킨이 안날라거든요 일반 남았어요 일반 남았어 음 아 근데 이거 스킨을 쓸 수 있구나 그 돈 쓰면은 시작 돈이 절반이 되고 시작 돈이 절반이 되고 오오 흑시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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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시저에서 바로 제일 많은 자샹가가 되어버렸어 시작부터 죽진 않게 뭐야 아 파샨 잠깐 잠깐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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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불안하게 하지마 불안하게 하지마 진짜 진짜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 어디로 가는거야 어디로 가는거야 뭐야 뭐야 이길 수 없다고 죽어버리겠다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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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지마 게임을 정리할만해 이길 수 없다 왜 죽여버리겠다 낫자 낫자 한 번 더 하죠 네 이거는 뭐 금방 끝나고 뭐 금방 끝나고 게임 한 것도 아니네 이거는 네 들어와요 빨리 찐막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겠어 이 정도면은 야 2018 님 오늘 왜그래요 2018 그린 쩐다 2018 그린 쩐다 다른 사람 이기는거 못봄 오 금방님 한 번 이겼다 금방님 금방님 한 번 이겼네 금방님 한 번 이겼네 금방님 한 번 이겼네 금방님 우리 우승자들은 한 번씩 빨리와요 빨리 빨리와요 20초 남았어 빨리 저 저 그냥 미스테릭 하도만 밟고 이겼네요 15초 남았어 얼른 제빈님 빨리 빨리와요 빨리 빨리 제빈님 나린님도 와요 이겼네 이겼네 나린님 나린님 나린님이랑 금방님 네 이제 저희 셋은 웃음자임 웃음자임 아 이제 우리는 재밌게 하자구요 네 아니 근데요 웃음자들 아 검은콩님 수고하셨어요 웃음자들의 증촌게 25분 사람들은 웃음자가 돼 25분 25분 웃음자 되는 거예요 못맡습니다 핵폭탄 또 pock했습니다 나이가 없네 원자폭탄은 진짜 너무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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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금강님이 또 스펀자 나도 하고 싶다 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못하는구나 우리 들었던거 중에는 가장 재밌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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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원자폭탄! 자 잠깐 설마 자 원자폭탄을 시작부터 원자폭탄 뽑자 잘자 시작부터 암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시작부터 복사랑 나오겠다 다음 나레님이거든요 이거 이동모션 스킵 좀 해주세요 이거 이동모션 스킵 좀 해주세요 할 때마다 다시 해야됨 모바일은 안그랬는데 와 구르네코님은 잘하시네 이런거 되게 많이 해보셨나봐요 솔직히 말하시고 재밌어 나 인수 빅키님도 여기 오셨구나 인수 인수 금강님 팔죠 인수요 나 사라 안팔아요 아니 인수할거임 금강님은 믿음 나 난 금강님입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이겼기때문에 이길하든 말든 관계가 없잖아 인수하지마요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아 그래도 한번 해본적이 아 그렇군요 앞으로 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동게스키머 하셔 이것만 하진 않지만 밑에서 사라지고 싶으세요 밑에서 사라지고 싶으세요 택수님 택수님 어디서 우심도 못해본게 다 불어 거기서 우심도 못해본게 무슨생각이 맞아 우심도 못해본게 우심도 못해본게 우심도 못해본게 최대한 약 올려야돼 9분 덕분에 엄청 당했기때문에 여기서 풀어줘야돼 배iende의 대게 나갔다가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아 그렇구나. 크롬레코니 저도 원시네요.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오프닝으로 원신 그거 슈메르 영상으로 제가 오프닝 꾸며놨어요. 한번 보세요. 잘 꾸몄어요. 쇼차 다 얼었네요. 아니 맞춰박도 내봐야. 완전 폭발하는데.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사람이 핫플레이인데 여기 사람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금강림 대충대충 하는거 같은데 제일 잘한다 지금. 큰일나게. 링크림한테 저거 적당히 인수해가지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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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원신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크롬레코님. 감사합니다. 나도 스캔 사고싶어. 3천미스. 오 대찌님. 제발 제발 제발. 야. 대찌님. 저런. 저어언. 저어언. 근데 진짜 모범시민이다. 세금 딱딱내고. 아니 저거 세금이 아니라 불탄거에요. 당제. 남자는 한바. 남자는 한바. 엘리크님. 걱정마세요. 당신도 화제나고 미숙사야. 자. 과연 곧스레이는 몇이 나올까. 3. 응. 나쁘지 않아. 시작 나쁘지 않습니다. 3라인에 제 건물이 두개라는 뜻인. 제 건물에 자주 걸린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건물이 많은데. 여인님. 데빌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아니 이거 마지막 턴 억가해요. 살려주세요. 아니. 원래 2018 님이 개그캐였나? 워우. 두배. 마지막 턴 좋네. 아 좋다. 아. 근데 마지막 턴이 항상. 응애 나서 부져. 근데 엄지 님. 그럼 왜 저래고. 엄지 님이 200만원 밖에 없어. 내 팀. 불 나갔지. 도디. 제발 카드. 제발 카드. 제발 카드. 몰칠졌고. 전자린. 보심님 감사합니다. 야. 모든 플레이어한테. 야. 나 돈 없어. 조그맨. 공식 cubins. 여t. 도디 victims disp. 짠.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되네. 다 팔아야 되네. 와. 와아아±ㅏ fractions. 나, 저 사람 또 저거 뽑았어. 와아아아아아하ㅏ.. 나, 저 사람 신고할래. 하아. 누구야. 스 trustworthy. 광대. memor좀ühr. 왜요? 왜요? 난 좋은데? 아 다같이 화재 한 번만 더 걸리자 참고로 이메일 때 좋은 캐릭터가 흑수저하고 관계래요 아 게임 진짜 노잼 만든다 저 사람 아니 흑수저 저 사람 차단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구매를 못해 네 우리 그냥 월급받아야 돼 지금 아무도 땅이 없어 지금 아 지금 20289님이 땅지 않았어 야 이거 20289님이 1등 하겠네 이익에도 모르잖아 그렇긴 하죠 혹시 저런거 또 즉시야 나와가지고 죽으면 진짜 나오면 오늘부터 난 이렇게 불어오는 말이야 아마 구치하고 팔취를 하지 않을까 이 땅게임 왜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근데 재밌긴 해요 근데 확실히 아 제발 저기요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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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광대 트롤이네 야 사질 못하잖아 일단은 더블 나와가지고 최대한 월급 한 번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월급받고 월급받고 일단 싼 땅을 먼저 사는게 가장 좋아 살 수 있다 어차피 월급받으니까 월급받으니까 살 수 있는 것만 사자 사지도 못하는데 요이님 네 제가 카드쪽에 일단 걸려야되는데 요이님 감옥에 갇혔쇼 어 근데 핵스탄 걸리면은 2080님이 이기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라 그렇긴하지 그거 노린거에요 저기요 와 나 KOR님 차단해가지고 KOR님 채팅친거 안보인다 아니 저 저분 블랙헷시드님 진짜 차단했거든요 로블록스 그래서 저분 이 분이 크론 에코님이신데 저 사람 때문에 두번 파산해가지고 어허 게임을 노잼 만들어서 아 광대씨 다같이 파전 한번만 솔직히 요어 갔어 1등 안하는건 상관없었거든 파산으로 죽었으면은 뭘 안했는데 저 오늘 없애는 저 광대에만 아니면 되는데 아 대발 저 사람 아아 자기한테도 안좋아 진정한 트롤러다 와 진정한 트롤러다 근데 건물이 없어서 딱히 피해놓으면 근데 있다 잠깐 카드칸 갔어요 그 후반쪽에 있는 카드칸으로 가면 되겠는데 미스터리 카드로 가자 가자 아 뭐야 야 뭐야 너무하잖아 트롤 트롤 근데 내가 했잖아 잠깐만 누구 탈실해야돼 이거 아 누구 탈실해야되지 야 아니 저 용기있게 미스터리 카드로 갔는데 즉자라니 어 돈이 잘받는다 근데 나가는 돈이 150원받아 150원받아 왜 다들 불장해요 지금 자산가치가 많아가지고 돈 별로 아니었어요 돈이 걸리면 만화는 어 어 판매해야된다 점점이 되어야된다 와 저거 사서 다행이다 37만원 진짜 저거 안쌌으면 진짜 죽었어 아니 근데 2060무님이 웬만하면 이긴다 20억 되진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겸 20억을 내각주면 광대는 톤 지날 때마다 불안하냐 어 트롤 움직였다 트롤 3백만원에서 와 다 돌아가셨네 왜 돌아가신거에요 지금 저거 지금 자폭 그 자폭 그 뭐지 그 돈이 절반이 되는 거 아아 그 화재 그 화재 그 3백 그 3천만원 이긴거 아아 광대효과 나타났구나 감옥이 가장 좋아 감옥이 가장 좋아 감옥이 가장 좋아 저 KOR 블랙 캐시드 님이 트롤 했어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게임 끝? 게임 끝? 아 게임 끝? 아 게임 끝 아 게임 끝났네 야 엎어버리는 것도 있네 네 근데 1등 하셨죠 에휴 근데 저 KOR 블랙 시드 님은 상복도 없이 그냥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저기 저기 크루네코 님 저기 저기 광대 안 광대 안 끼고 한판 더 가능하실까요? 광대 안 끼고 광대 안 끼고 광대 안 끼고 한판 근데 저 광대가 뭐 있어요? 네 아 광대가 그 자기께 뭐 걸리면은 무조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네 광대 스킨 끼면은 창 지금 안 낀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진짜 제대로 한판 해요 진짜 제대로 상점이 어디서 사요? 상점이 어디서 사요? 상점이 어디서 사요? 상점이 어디서 사요? 상점 대놓고 상점이 있어요 상점 대놓고 상점이 있어요 아니 그게 대통령 괴롭기 대놓고 상점이 있네 대통령 봐봐요 다른 사람이 어디서 얼른 들어와요 나 눈이 나쁜가 봐 나 눈이 나쁜가 봐 나 이제 어디 있어요? 상점 거의 상점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자자형어를 얘기하자면은 글길 글청 네 부끄 네 으흐흐흐흐흫 니님 혹시 다음에 스튜디오하여 왜 조심하셔야겠어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제가 순간 욕먹을 뻔했다 들어가요 이제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어가 들어가죠 근데 누구 안 들어오셨는데? 빨리 모르는 사람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돼 모르는 사람 한 분 계시는데요? KLL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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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15초 나와 나와 15초 남았어요 어어어 아... 빨리 오셨어요 대지님도 안 들어갔었어요 아 빨리 오셨어요 도와줘 아무튼 오 사람 많다 하실 분 아 아쉽다 이게 인원이 더 되시면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아쉽다 자 방 다시 만들게요 방 잠깐 조금만 이따 다시 만들게요 조금만 그냥 아까 로비로 들어가게 했었으면 됐는데 왜 갑자기 다들 나가신 거예요 게임 아 이게 더 나을 거 같애죠 로비에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유희님 들어왔었네 이번에는 아예 뗏기 때문에 이제 광대효과 전혀 없습니다 이제 자기 운대로 하는 겁니다 아... 그... 그... 2,500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지 그... 돈 같은 거 2백 버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다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고 빨리 오세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가고 있어 저... 비가 오는 거 있어요 제가요 같이 가 가요 요희님께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희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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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희님께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네... 다 들어왔어요 왜 한 명이 비지? 왜 한 명이 비지? 왜 한 명이 비지? 아... 아...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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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와...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없으세요? 없으면 그냥 하고 우리끼리 계찐님이 통합하고 계신? 아니... 안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가셨네 그럼 7명이서 하세요 7명이서 해요 계찐님이 중심하셨나 보니 네... 가시죠 왕판입니다 친막입니다 진짜 왕판 친막입니다 친막입니다 이번에는 광대효과 없습니다 자기 운대로 갑니다 고박수본님 밥상 엎어도 돼요? 저는... 저는... 와 근데 야 그... 없는 거는 진짜 대박이다 근데 엎어버렸어 그래? 근데 엎어버렸는데 승리 아니네? 아... 아... 근데 저... 케이월 블랙캡시드님 차단 언제 표지? 하지 마세요 아이... 어... 오케이 차단 안 풀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광대효과 정확히 봤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광대... 광대가 만일 효과가 있으면은 이제 광대효을... 이제 광대효을... 채팅도 안 보여주시기 바라며 뭐라고 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이걸 가져와? 다른 스킨 가져오셨는데? 맞아요 광대효은 안 가져오셨어요 이거 그거임 금수저 금수저 돈 2배로 시작하는 거 근데 2배임 예신에 피를 찍고 뜨지 않나? 아니... 아니 님아 아니 게임... 곰팡기 시작하자 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잃는 것도 2배임 아... 나 이거 다시 하고 판매할 뻔했어 와... 큰일날뻔했네 말 범다 안 든다 이사람 아... 2배... 카드 안 좋은... 아 이게... 돈 관련 카드는 2배로 받고 카드 안 좋은 건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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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로 뱉하는데요 잠시만요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크로에몽님? 네 크로네컨 컵니다 당신 네 그래서 나 왜 잡고 마지막 털이야? 축하 축하 아 저 사람은... 저거 게임 차단하는 게 맞다 응 안 풀어야지 저 사람 말 겁나 안 들어도 어떻게든 자기가 이고 싶어서 사장 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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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도 못 이겨 말 겁나 안 듣는데... 마음대로 안 돼도 못 이겨 야 휴양지 야 돈 버시고 휴양지 아주 좋아요 근데 고마해요 네 이미 늦었어 에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저게 맞다 나 그니까 이동분 쩌쩌쩌쩌 안했네 어이... 어이... 엄지님 어이... 5천만원 되셨습니다 기본급액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아니 왜 축하드냐 요오... 일만원 요오... 야 축하 축하 야 축하 축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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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하하하하 내 운빨을 L존에서 간다 근데 운빨이 너무 안 나 저가...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린이 전화 톤 바꿀래요? 여러분 이동 모션 스킵 만원의 행복 짓다던데? 아직 사납했잖아요 자 고스네이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와요! 그쵸? 에이크님 놀러오셨고요 마린이 호텔 아니 이게 첫 원의 행복단이고 이게요 아니 첫 원의 행복단이에요 이건 만원의 행복이요 에헤 어디서 땅을 넘부실까? 땅 좀 주세요 아 난 근데 첫 번째 판이 오늘 다 깠다 이제 운이 없다 저는 땅은 없다 돈이 두 배가 됩니다 뭐야 돈 두 배 되셨잖아 나만 갖고 왔어 나만 갖고 왔어 아 이제 난 가 극악인데 1만원이야 아 벌써 한 시간 안에 가요? 야 오늘 편집하려니까 다 틀렸네 아 잠깐만 자 이동 모션 스킵 좀 해주세요 경광님 경광님 제가 있게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초반에는 호텔 짓는 거 너무 안 좋은 네 먹어만 나 먹어만 어차피 땅을 못 사니까 못 사게 할 수 있으니까 초반은 그치 호텔 사는 거 같은데? 야 화요일님은 운이 안 좋으신가 본데? 아니 오늘 오늘 푸색하긴 글렀었다 좋아 네 저기 저 그 엘린크 아우 네블리 감사합니다 아우 베리베리 땡큐 감사 뭐라고요? 네 골스라이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 엘린크님이 엘린크님이 맞다 자셨어요 아니 난 건물 사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건물 사고 싶은 게 아니라고 나 어디가니? 카드를 원해 한 칸만 더 뒤로 가지고 그랬어 나야 어 사고 넘겨 먹어만다 자 과일 뭐 어떤 카드가 나올지에 너무 만원의 행복이야 아 너무 행복해 아 진짜 아 스팸만 밖에 안 남았어 요인님 만원의 행복 꼭 찍어주세요 자 골스라이 호텔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싫어요 잘 파산시키지 말아줘요 눈물 잘 안 남아 탈 안 시켜주면은 찍을 수 있는데 아 근데 화요인님은 진짜 복장하다 어떻게 5천만원에서 반호 만원이 됐냐 아 왜 또 더블이야 야 야 우리 끝났쇼 우리 끝났쇼 1원 날씨 더 1원 잠깐만 다 1원이야 야 이 건물 없는 사람들은 죽었네 아 근데 야 이 건물은 행복찜당 1원은 행복찜당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아싸 와 이게 되나 안 되겠다 남은분들 그거 뽑으세요 소련 소련 뽑으세요 아 지금 영어로 돼있어봐 나는 북한을 뽑아야겠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북한을 뽑아야겠어 이게 있음, 있음. 쏘림은 좀 공평하게 분배하는게 있음. 쏘릅니다. 다행히도, 나는 그래도 건물에 있어가지고 총재산가치가 3000만원은 되는데. 첫판 빼고 정상적위판이 없던거 같음. 난 건물을 사고 싶은게 아니야. 한 번은 핵북탄 던지고... 한 번은 갑자기 탄을 뽑아야겠습니다. 박상동은 PSP를 뽑아야겠습니다. 지나가던 님은 잘 1등 할 수 있었는데 암캐라와서 죽고 아 대구 끼네 진짜 돈 넘겨 안녕하세요 엄지님? 만나서 반가워 높은 숫자만 나와라 높은 숫자 제발 높은 숫자 지금 이거 뭐 하려면 카드 걸려야 돼 어제 돈 몫이야 돈 없어서 몫이야 아 오해 갚았어 믿어 야 나 그래도 나 그래도 지금 총 재산같이 1425원 있다 어 패싱맨님 억울함을 아 부셨나요? 제가 더 위험한데요 금강님 제 건물에 꼭 와주세요 놀러와주세요 가지마세요 저기 저기 바가지라고 안녕하세요 야 금강님만 유일하게 지금 살 수 있어 다 동락돼가지고 왜 안 사? 사야죠 뭐해 저 돈이 없는데 돈 많잖아요 금강님 글쎄요 저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왜 살 수도 없어 안 돼 어 아 동료가 죽었어 이런 동료가 죽었어 지금 공전님이 죽었어 야 뭐야 드디어 월급을 받으셨잖아 와 칸도 먹었어 개쩐다 월급을 받았는데 왜 아 지금 건물 공전이 죽었어 나 드디어 땅이 생겼어 만원에 행복했다가 드디어 벗어났어 제발 12상 이제 절상 만원에 행복이 아리나 100만원에 행복이 아리나 돈 없어 돈이 없다고 근데 감옥 탈출하셨어 더울이라서 이거 한 번 걸리면 웃기겠다 다행이다 안 걸렸다 다행이다 안 걸렸다 오 감사합니다 걸리긴 했지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죽진 않았습니다 아까니 금이 저 오 300만원 백 받았다 월급 받았다 월급 받았다 아 어차피 질러 질러 와 땅 많이 사신다 아 좀 살려줘 다 내 땅 다 내 땅이어야되는데 안되겠어 이거 해폭탄을 뽑아야겠어 만 만 만 구천 칠백 오십 오십 야 근데 진짜 이거 신식간이다 야 극악모드는 진짜 대박이다 야 금강님은 이거 두 번 이기네 아 부럽다 금강님이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저러고 암살 나오면 끝난다고 금강님이 돈이 가장 많아가지고 결국 이긴 사람은 금강님 처리돼요 근데 암살 나오면 또 몰라요 그러네 즉산하면 모르네 네 아 그래 동료가 죽었어 괜찮아 아버지님 다 물러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이광 형님? 한옥 한옥끼 아이고 화재 때문에 죽었다 이광님 화재 때문에 죽었다 하하하하 하하하 타 죽었어 타 죽었어 하하하 어구는 안 돼 좀 하하하 타 죽었어 어떻게 난리님 그러니까 딱을 파서 저한테 삼천바를 줬어야죠 하하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예측은 이런 누가 누가 떡락 누가 걸렸어요 이거 보다 걸린 사람 나와 나와 제가 안 걸렸어요 걸린 사람 나와 하하하 일단 고스님부터 나와 어디서 금수조 야 하하하 왜 또 떠버려 아 그래 하하하 금수조 인간 와 일단은 금강님이 가장 위력하긴 한데 제발 암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금수조 인간 잘못했어 금수조가 야 월급밥 와 3회만 한다고 하하하 금수조는 죽어라 금수조는 이 세상에 있어서 난드락이다 아 아 카드 뽑고싶다 나 카드 아직 한 번도 안 떴어 카드를 뽑았는데 죽었어 나도 카드 어굴사리 몇 벌을 시킨 거야 오 카드다 아 3천만원 있는다 아 죽진 않아요 건물은 없지만 이제 건물은 다 없지만 죽진 않아요 150만원 나 저걸 사네 이제 없어요 이제 딱 이 돈이 끝이에요 저는 이제 카드 좀 떠자 난 카드 안 뜨냐 휴양지네 나이스다 잠잠 아 아 아 전 펑펑 쓰시는데도 쉽고 하겠어 엄지님 어딨지 아 아 아 엄지님이다 어 어 어 어 야 전차 구입으로 이걸 야 야 들어가셨고 구작용 발생 야 아직 아직 살아남았어요 고시네리가 야 저 사람 강되었으면은 전체직사였어 와 다행이다 일단은 월급 받고 시작하자 다시 야 스킨을 끼고 오셨는데도 이기질 못해 야 야 야 스킨을 끼고 오셨는데도 이기질 못해 야 야 스킨을 끼고 오셨는데도 이기질 못해 합니다 근데 일원이 왜 나와 야 끝났다 야 이거 내가 월급받으면 된다 어 어 아 아 다행이다 1원의 절반이면 얼마였을까 과연 과연 월급 아1원의 절반이면 1원이에요 découvrir 아 난 그냥 죽겠다 어쩔 수가 없 어 아 돌아가셨구요 아싸 아니네 아 너 어떻게 이냐 두 번이나 나와 어디가 어디야 아 젠장 다 이런 데 가지고 이거 이거는 금강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 금강님이 짱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불나면 돼요 아하 아니 불나 불나도 살 수 있어요 금강님이 3천만 원이니까 그럼 두 번 나면 돼 그쵸 1단 후기 2는 0.5 아닌가 맞아요 운빨로 난다 운빨로 살아남는다 어차피 팔게 많구나 자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눌러도 돼요 빨리 너무 좋아하지 한 번만 걸려보자 아 대지진 대지진 나면 큰일 난다 대지진 나면 큰일 난다 카드 한 번도 안 걸려 카드 나와야 돼 카드 카드 걸리지 말라 제발 카드 걸리지 마 제발 오 다행이다 한 대 한 번 더 돌려야 되죠 아 그래 제발 카드 나와라 사치에 나오지 마라 사치에 나오지 마라 이번판 나 운이 없다 야 월급 받았어요 한 번 더 근데 왜 또 더블이야 최강자들의 싸움 이것판은 지금 운이 없어 일사 일사 어 카드 났다 빨리 잠시만요 아 제가 하하하하하하 야 일링클이 찾았다 야 건물판이니까 찾았다 어 어 어 어 근데 저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아 이거 게임을 늘리기 위해서 십 끝났는데 야 어 여어 금강님 마지막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공항 나와 금강님 마지막 카드 야 모듈클이에요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끝 끝 고맙습니다 어 어 어 자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를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 실행 눌러주시고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크로네코냥님 자주 놀러오세요 네 자주 놀러오시고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저기 평범하게 평범한 캐릭터로 해가지고 같이 우리 동등하게 같이 한 번 해봐요 네 언젠간 다시 올게요 내일 다시 와요 그냥 네 고맙습니다 다들 잘자요 꼬바 뭐지 한번 찍혀주세요 Movie by Joe be by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